자 포더킹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간다기보단 저번에 한번 졌었죠? 새로 가는건데 사실 오늘은 모바일 게임을 하려고 켰다가 어떻게 잘 안풀려서 포더킹으로 다시 갈아탔습니다 참 이거 하아 모바일 게임 믿으면 안돼 역시 스팀을 믿어야 돼 스팀 예찬이야 자 저번시간에 로어 상점에서 나름 사고 이제 깨기로 했었죠 그냥 아예 견습으로 해서 깨겠습니다 바로 한번 깨보도록 하죠 블록은 없지? 갑시다 왕을 위하여를 깨죠? 이거 못 깼으니까 견습으로 가서 빠르게 깹시다 초스피드로 이제 질 수 없어 바밤이랑 메로나 데려갈거야 바밤바 밤바로 하자 밤바 스타토 내용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 뭔가 위치가 바뀐거 같은데? 남편이 살해당했고 당신은 캐스트를 깨야됩니다 오드스모크로 가기 아 시작부터 왜그러냐? 빈정상하게 아 너무 싸다 이거 좋다 아 근데 관통이 없긴 하네요 그래도 데미지가 1.5배 정도 되니까 지금 낀거보다 이게 훨씬 좋죠?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시내 수염을 시내 수염이지 무조건 옮겨 너가 너가 다 갖고 시내 수염 3개를 사 가 일단 일단 사소 쟁여놔 가자 오드모스크로 가라 그랬죠 나 쟤 이동력 부족한데 저거 그냥 보내줄걸 어둠의 선을 찾아냈습니다 시작부터 왜그래 캐스트 좀 볼까? 시작부터 정신을 못찾여 야 두개라고? 아이템은 너무 좋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젤리큐브를 해치우세요 아 어떡하지 돈으로 갈까? 저거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좋은데 초반에 아 이걸로 가자 저주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저거야? 싸워 좋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제거하면서 진행을 하겠 아우야 얘, 얘지 아 왜그래 그렇지 한번 피해줄래? 어우 그렇지 너무 좋고 오늘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해야되기 때문에 주인공 장착 사용 야 악당의 맥주를 벌써 줘? 저 귀한걸? 돌아가게 돼 있구나 경기표 해주고요 와 이제 집중력 그거다 이게 그거네 전에 받았던거 이거 한번 가봐 2레벨이고 셋 다 싸울 수 있네 가자 아 근데 못 이길 것 같은데 2레벨이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 붙어야겠지? 만약 지면은 닉게임하면 되지 킨지 얼마 안됐으니까 빛이 너의 눈을 가렸지만 이리 와라 내가 어둠으로 모든 것을 밝혀주지 아티맥 수도 받고 싶고 아냐 난 믿어 이거 이거는 혈전을 치라야 돼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 한번 피해주라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 근데 죽겠는데 이러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 여기서 대박을 한 번 터뜨리자 다음에 한 방이다 제발 한 대만 어떻게 버텨주라 아냐 괜찮은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에이 그렇지 아티픽트 먹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지 레벨업도 하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애 돈도 많이 주고 로우도 받고 로우 하나 파티 쇼크 면역 너무 좋죠 거리 제기랑 세대 집중력 너가 같자 초반부터 좋은 거 먹었습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이미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어 여기서 해보기나 해 어두운 동굴을 만났습니다 다가 내려가 봐 어두운 동굴 1레벨이네 가자 와 미쳤어 얘 얘 적어줘야지 일단 장착하고 아 일단 획득하고 일로 와봐 오고 오고 좋아요 이게 나이도가 아까보다 낮기 때문에 저번에 한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회복을 하고 싸울지 그냥 싸울지 싸워도 상관없겠지 믿어 나는 체력 겁나 많아 너무 싫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싫어 두부 뭉쳐놓은 것 같애 더 싫어 그냥 하나씩 잡읍시다 아 넌 항상 풀로 못 때리더라 똥같은 녀석아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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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찌그러졌고 이거 어떻게 좀 피해봐 한번만 오우야 진짜 진짜 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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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걸? 아 일단 이건 잡은 것 같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아 제발 세게 때려주라 어팩트 믿는다 제발 독쓰면 안 들어오면 돼 좋아요 이러면 독 걸린 게 의미가 없죠 아, 독은 안 끝나지? 출혈이 끝나는 거였지? 축복은 독기 받았습니다 얘가 입어야 되는데 일단 입어 코인 쓰고 단연초 힘삼 야, 뭐야? 오늘 전사의 날이야? 너무 좋고요 완료했고요 저 우드모스크로 가라 그랬죠? 저기요 조금 머네 공수야 우드모스크 먼저 갔다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거 가야 되나? 아, 우드모스크 가자 아이씨, 왜이래? 와... 갈 수 있는 칸스 좀 봐 노퍼 먼저 보내야겠지? 야, 이럴 때 잘 쓴다?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지 이런 걸 믿었다고 어떻게 좀 해봐 아, 그 정도는 괜찮아? 좋습니다 헌신 쉽네 나이도 하나 낮추니까 아, 인간이 하자 너무 상도도 곱잖아 아아 두 대 맞추면 이긴다 아아... 개못싸워 이걸? 얻은 거 너무 없는데? 일단 우드모스크로 야, 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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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면 이길 수 있지 그치? 일로 가봐 믿고 있네 너 도발도 해야겠다 골을 보니까 지금 심각하네 게임 돌아가는 게 도발을 할지 죽일진데 노파는 한 방에 나오네 아, 그냥 때리자 너가 잘 때리면 돼 걱정하네 나는 그렇지, 아이 깔끔하게 잡았죠? 너무 좋죠? 음, 재집중 너무 좋아 음, 재집중 너무 좋아 루드모스크로 가자 길다 열어놔 그렇지 그렇지 배도 있고 없는 게 없다 이제 저것도 끝났고 뭔가 오늘따라 이동력이 좀 호달리는 것 같은데 어디 가냐? 됐다 아, 수호의 숲의 상에 어... 나는 왕의 신하이다 눈부신 강산을 가라 신의 저것도 해결하고 카우스 우드머리도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냅뿌리는 무조건 살 거 사는게 낫겠죠 너무 좋으니까 italism 아,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왜이러지 하핳 고민하지마? 아 어떡할까? 아 고민되네 일단은 잠은 자야되니까 좋아요 짜잘하게 하나씩 잡아줍니다 한 칸 한 칸 사용하면서 뭔가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뭐 방지 안 바뀌었어요? 방지 바꾼 것 같은데? 원래 다른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바꾼 거거든요? 어우 방지 안 바뀌었네? 다른 방지인데 왜 안 바뀐 거야? 참 이거 이상한 게임이야 이상한 사이트야 유튜브 로그라이크 턴제 게임 원래는 이제 약간 TRPC처럼 아예 그 그래픽이 없는 글씨만 나오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좀 안 풀려가지고 다시 스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바일은 역시 믿을 수가 없네요 좋아좋아 뭔가 사가고 싶은데? 흫 흫 아 돈 아끼자 퀘스트는 저기 있네 아이템 유리검 흫 쓰읍 아 넌 갖고 싶은데? 아니지? 30골드 이거 해야겠다 무서운 유령 해치우기 무서운 유령 해치우기 아이스크림 두개 일단 이것부터 잡아야겠죠 어떻게 어디로 가야되지? 일로 가는게 날라나? 아 아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이런거 흫 아니야 얘 해 12골드 좋아 어떻게 하지? 저거를 무서운 유령을 하고 돈을 먹고 싶은데 일단 이따 먹는 걸로 하고 쟤부터 처리를 합시다 와 너도? 와 너도? 야아 너무 극혐 와 소름 소름 이래 전사놈 이거 안돼 얘부터 보내 좋아 좋아 빨리빨리 처리를 합시다 어떻게 얘부터 보내야겠죠? 어떻게 한방에 안나오냐 이걸로 가자 은근히 잘 때려? 아 진짜 그렇지 한명정도면 이해해 한명 몰빵하는건 이해 못해 너무하네 너가 도발을 해야되나보다 진짜 아 여튼 얘 아아 이걸? 이런거 용납 못하는데? 아 격분 격분 터지기 전에 좀 어떻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한명만 뒤집게 패지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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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스도 적절하게 끊어냈고 로어도 받고 무조건이지 너무 좋다 어 뭐지? 잘 풀리는데? 전사템이 너무 잘나온다 다른 애들템은 나오지도 않는데 카우스 줄었구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저번에 한번 털렸기 때문에 스토리도 다 많이 봤겠다 열심히 진행하는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너 좀 많이 뛰어야돼 오? 웬일이야 너가 이걸? 가는길이 하면 되겠다 있으면 아이 그러지마 여기까지 와그래 저거는 왜? 아 우상이네 왜? 3레벨 유령인데 못 이길거 같은데? 잠깐만 타임 이거 먹고 그냥 싸우자 아 너무 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너무 센데? 3명 다 풀들이 들어가면은 14 데미지 10 데미지라서 잡을거 같은데 아 얘가 13이구나 아 그럼 믿고 갈까? 어차피 얘는 두방에 안나오니까 얘한테 이걸 좀 매겼어야됐다 이거 매기고 잡아야겠다 훅 가겠다 이러다가 골고루 예쁘게 때려주네 어 전사 좋아 그냥 때려야겠지? 쟤 위험한 놈부터 아 나머지 애들 너무 잉여야 이거는 이거 쳐 놓으면은 딱 깔끔하게 나오겠다 안 나왔고 아이씨 다음 선이면 다 잡겠지? 아 좋아요 어 우리 전사만 때려줘 전사는 회복도 있기 때문에 전사 믿습니다 전사만 믿어 나는 아 갤 왜 때려 심지어 못 때려? 아 그렇지 음 저주 면역 너무 좋고 어 이거 이거 좀 불량품인데 거미? 영수는 높은데 안좋아요 아 어디로 가야되나 위로 가야되나 아래로 가야되나 똑같네 그냥 아래로 가야겠다 이 던전이나 한번 돌아야겠다 딱 옮기네 어 너무 깔끔하게 풀리는데? 어 근데 너무 세보인다 어떡하지? 해골 사기꾼 잡을 수 있..잇나? 아 잡을 수 있네 저항..저항 관통이니까 해골 사기꾼만 잡아야겠다 아아 개 쓰레기 와아 이거 못하잖아 그럼 감염맨 잡아야겠네 그래 이렇게 쏘라고 아ㅏiant 앗 무기를 못 살게 한이다 얘 풀닐 뜨면 잡을텐데 못..풀닐 안뜨겠지? 아 얘조차도 이러는데 와 진짜 못맞추네요 얘 나름 좋은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을 깨버리네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다 이거는 뜨기만 하면 된다 어이 걔를 왜 때리냐고 아니 나 분명히 얘 해놓지 않았었나? 아 이걸 맞네 안 맞아도 되는 거를 아아 괜찮아 상태 이상이면 죽이면 되니까 아 개 쓸모없어 진짜 너무 싫어 잡고 잡고 아 좋아 인정이야 이정도면 괜찮해 아 이거 도둑몬만 안 만나면 되겠다 어어야 안사길 잘했네 12원짜리 살까 말까 했는데 발사계 준비 잔뜩 잔뜩 나오라 그래 아 살짝 위험한건가 샤먼을 잡고 전사가 할머니를 한 번에 잡아주길 빌어야지 뭐 그런 의미에서 쓰자 못 믿겠어 막고 싶지 않아 아 공급력 감소인데 왜 와봐 워프 데미지가 감소돼 이 미친 게임아 응 뭔진 몰라도 실패 얘부터 가자 예스 더러운 더러운 요정 아 더러운 요정 저거 이쌰 사면은 맞춤수 맞추면 잡겠구나 얘 때려 아 못잡네 해보니까 강력을 내가 썼어야 되는데 아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다 지금 큰일났다 너무 급해 지금 그 정도 데미지는 괜찮아 좋고 좋고 다음 어음 너 하나 먹어 아 고민되게 왜 아 이거 이러면 다 보상이잖아 신의수염 15원이면 조금 싸네요 격려있고 템브라 간단 뉴트 아 쓸만한게 한느나도 없네 신의수염이 리셋이 안됐겠지 그냥 눈둔쳐 그냥 가자 아이 너무 싼데 신의수염 지금 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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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상 보상을 원합니다 좋은것좀 주시구요 지력 아 살라고 했는데 잘나왔다 새로운책은 언제나 환영이야 와 왜이렇게 잘나와 갑자기 뭐야 아 으음 으으으 야 너무 세다 맞으면 한 방인데 도망가는 것보다 확률 높네? 아아 개 쓸모없어 진짜 봐봐마 넌 체력 회복이 되니까 아 야 진짜 못 맞추지 그거 아니야 잘 좀 해봐 그렇지 그렇지 한 번 한 번 놓칠 수 없지 5경험치에 5원 학자이풀 일루와 느낌표보다 이거 잡는게 낫겠지 아 아 하아 꼭 이래요 사라지기 전에 물자 아 이러면 칸 낭비 좀 많이 했잖아 두 칸 정도 하지 않았나 거의? 전체적으로 아 아 책 좋다 역시 학자는 책을 읽어야 돼 100원 너무 주는거 없네 진짜 아 이거 정체가 뭔감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세요 어 실력은 나중에 시험하는 걸로 하고 저건 인지네? 와 리젠이 안 돼 있고 그냥 아예 사라지는구나 아 너는 대기나 해 아 나 저거 싫은데 쟤는 아 뭐 확률도 안 나와 오우야 됐다 최대 집중력 플러스 1 오우야 진짜 이럴거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 된다 기습을 할까 말까인데 소매치기 먼저 더러운 소매치기 홀드샷 치ー 숨칠거지 도는 없는데? 어 야영가방 은udi지 cosmos Auntie 남덩네 Mine 아 이거 과연 넣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구나 야.. 우후 무슨 매로나를 못 때려서 안달이났구만 아주 쪘어 팔을 하나 사고 싶은데 야 오늘 미쳤다 와 오늘 되는 날이네 야시장도 가야겠는데 어 니가 먼저니? 야시장만 한번 가서 보고 와 아 전자체력 감소는 뭐야 재집중을 준다고? 흠 야 가짜 수염 야 이거 너무 필요한데? 샤몬 모자 커버 슬리퍼 다 좋아보이는 것만 있다 이거는 안 들릴 수가 없구만요 야 다이렉트로 와 걷는 걸리지 말고 절로 가 아냐아냐아냐 이런거 하지마 의미도 없는걸 왜 바로 가자 가짜 수염을 사주는게 낫겠지? 저건 너무 좋은데? 애초에 애초에 애초에가 아니네 좋은걸 갖고 있네 이 녀석 이거 이거 좋은거 갖고 있네 가짜 수염 좀 비싸기도 하다 가짜 수염 아우 살게 없어 그럼 야 근데 가짜 수염 있어야겠다 가짜 수염이 훨씬 좋겠다 분위기를 보니까 구입을 하고 내가 차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나? 어 올라가네 나도? 허허어 이러면 예의가 달라지지 아 근데 무조건 공수가 좋을거 같긴 한데 지금 못 바꾸니까 좋고 레벨업 뭐 하여튼 카오스겠죠 메인도 깼고 훌륭해요 당신에겐 특별한 것이 있나봐요 아부하는 것 봐 저기서 왔는데 또 절로 가야돼 잃어버린 잃어버린 보급품을 찾아서 또 해결해라 너무 싫죠? 봉수 무조건 줘야될거 같은데 사대미면은 와서 다 잡으면서 가야겠다 탈차 데미지가 너무 심하니까 어 최대 집중 저렇게까지는 필요 없을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학자의 모자에도 붙어있었으니까 회피를 어 회피가 궁수급이네요 여잔데 수염 났고 딱 잡기 좋은 구성이네 공수님 믿는다 어 데미지 많이 세셨다 공수님 아 얘도 얘도 잡아야되는데 일단 얘부터 잡아 믿습니다 기본 활로 저 데미지 아주 아름답죠 육 데미지 꽂을 수 있어? 그렇지 아 이름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다 너는 그냥 운으로 때려 그렇지 너무 깔끔하고 아티팩트 아티팩트 두개의 힘인가 이게 식별 한번 쓰자 이건 또 이래 어 저거는 너무 갖고 싶은데 나 개인적으로 치솟 하하 씨 일단은 고두유자 신비한 연못을 발견했구요 와 이거는 아 육 육 육 육 먹는데 집중력 두개는 오바였는데 와 뇌절했다 하 하 저거는 먹고 와야겠다 이동력은 이동력을 먹고 혼자 내려오게 하고 싶은데 시방 지금 젤리 때문에 못 간다 아 어 왜 이렇게 자기 자기한테 잘 맞는게 나오지 갑자기 뭐 줄거야 애매한데 아 방간이 없네 획득만 해 이건 너무 좋고 안녕하세요 아 이게 유튜브가 가끔 알람이 안 뜨더라구요 아 고민된다 야시장 뭐 좋은것 좀 한번 더 팔아봐 갖고 있는거 다 내놔 돈 있을때 사야된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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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3레벨 하나 끼면 안 되지 5회복 너무 달달하고 덤벼 악사 악사네 아 독 싫은데 어떡하지 5번 나 젤리큐브한테 박는 게 낫겠나 아 근데 악사가 방해할 것 같아서 너무 싫은데 아 됐어 아 방해하는 것 봐 너무 싫고 방해 안 해도 못 때리는 건 더 싫고 잡긴 하겠다 데미지 상승인가요? 데미지 상승 좀 불안한데 악사 데미지 셀 것 같은데 어 좋아 좋아 집중력 있으니까 강역을 강역을 꼽고 굳이 얘 때릴 필요 없겠죠 어차피 다음 턴 돌면 잡는데 마무리해 집중력을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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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피해줘 믿는다 으응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구요 게임 역시 운으로 해야 꿀잼이지 오늘 태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기절 면역 너무 좋구요 전사는 거의 완성이 되어버렸네 상수 법사 매겨야 되나? 이거 이동만 올라가는 거죠 필드 이동만 이거 이거 민첩 안 올라가죠 그럼 너가 해라 까고 받기 전에 이거 썼어야지 여기까지 건드던데 그래서 가자 이게 너 맞을 것 같다 타이밍상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좋으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야지 좀 늑을 많이 볼라나?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역시 일로 가는 게 낫겠죠? 오 원천지가 다 저기야 으쩌라고 저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아! 전리품 이거는 판매용인가 보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만 가 그만 가 더 이상은 안 돼 중간에 정말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미 너무 적이 많아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렇지 하나 더 써 아 쫓아왔다 이걸 쫓아오네 전사 겁나 느리네 어떻게 얘를 던질 수 있는 건감? 못 건들고 여기까지 와봐 아아 못 건들고 하하하하하하 미친 게임 너무하네 어 뭔가 나왔다 저건 지능이군요 아 저런 거 매기기 딱 좋네요 아 저거 너무 셀 것 같은데 쉬어 날이 밝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우 이 수염 바꿔주고 너무 좋다 탁 데미지 너무 좋아 저 수염 진짜 신의 한 수다 초반에 초반에 너무 사기다 이거 이거 해도 의미 없겠지 에이 억지로? 또 억지로 못 때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휴 집중 쓸 걸 아낄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안 일했어 완벽해요 한 대 맞아야 되잖아 피해줘 아 조금 빈정 상하고 이동력은 회복에도 연관이 가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동을 안 하면 회복이 되니까 아 가슴이 조리네 가슴이 조려 그냥 아주 아참 이거 이거 혹시 들어가서 다 데려올 수 있냐 파티 오 된다 너무 좋고 아 이거 주인공 집중력 너무 높아서 걱정 하나도 없죠 뭘 잡느냐네 격분 있는 날 잡는 게 좀 도트들이 덜 들어올라나 아 개 쓸모없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어 아 못 잡잖아요 아 너무 싫네 진짜 가요기다 처먹어 아 저주냐? 아 힘은 상관없어 피어있고 아 격분 싫은데 한 대씩 때리고 가요기 넣으면 되겠다 아 그냥 그냥 넣으면 되겠네 완벽해요 좋고 도둑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되나? 재능이면 필요 없는데 재능 제일 높으신 분 전사님이네요 들고 있어 반바 믿는다 아 너무 싫어 아 이럴 땐 꼭 잘 떠요 젤리를 잡아야겠지? 다음 톤까지 생각을 해서 오 잘 때렸다 야 오 진짜 잘 때렸다 수영이 진짜 너무 좋다 수영 없었으면은 공수는 그냥 파티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 진짜로 이렇게 같았어 하지만 광역을 쓴다면? 디디고 평타를 때린다면? 아 이건 아니죠 억지로 억지로 못 맞죠? 억지로 못 맞죠? 어 그거 잘 막았어 그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하하 와 너무 좋아 나 저거 저번에 후반까지 썼던건데 돈 아까와가지고 바퀴통 됐지만 이거 뭐 힘이냐? 믿는다 어 오늘 미쳤는데 운이? 나 이 게임만 하면 운이 이렇게 좋아 이해가 안되네? 실패를 못하네? 잡을 수 있냐? 믿는다 잡고 전부 다 성공하면 잡아 오늘 오늘 운이라면 다 잡아 이거 믿습니다 완벽해요 오! 말하는 대로네 오늘? 이거지 그렇지 어 전사만 빛발이 안나면 돼 완벽히 그러면은 믿습니다 와아 로또 사야겠다 오늘 오늘 로또 사야겠다 오늘 외식할건데 잘됐다 로또 사러 가야겠다 지원 범위 너 아무것도 없냐? 부정반지 저거하면 회복할때 같이 회복해주고 그런건 아닌가? 화트슈는 아니죠? 뭐야 전리품 무조건 이득 아닌가? 나 이거 이득 안본적이 없는가? 전리품으로 내가 운이 좋은건가? 아 왜 이렇게 가진게 없어요 와 이렇게 소모없이 내려간다고? 너무 좋아 와 너무 강해 잠깐만 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메로나야 얘를 그냥 쳐 버릴까? 왜냐면 고블린 전사는 고블린 전사는 격분이 없으니까 얘 때문에 전투 길어질거 같으니까 얘를 치자 전사는 어차피 한방에 못죽이고 아 법사구나 못죽이는건 똑같네 뭐 어우야 저기 저거 그렇게 된다고? 아유 이 데미지 인정 얘가 은근히 호구야 쟤를 쟤를 걸러야되나? 아냐 나대지 말자 한대만 막고 어차피 얘는 죽이게 돼있네 뇌전하지 말고 얘 보내는걸로? 혹시 좀 느리게 만드는 그런건 바를걸 바래야지 미개한 미개한 전사한테 근육밖에 없는 자한테 뭘 바래 탱커 때리네요 오우야 탱커는 인정이야 탱커는 회복이 있으니까 물렁쌀 녀석 용서 못하지 야 이게 견습 난이도인가? 너무 쉽고 포스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면 인정이지 와아 어떡하냐 입어야겠지 딜이 너무 세니까 너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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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거 해야겠다 누군가는 회복을 해야지 가자 아 여기서부터 이제 한방에 안 나온다 하아 어떡하지 마녀를 잡을지 유령을 잡을지인데 마녀가 좀 더 안정적이네요 어 은근 약하네? 이거 안되고 무조건 이건데 크리 뜨면 모른다 너 힘줬으니까 크리 띄워줘 한번만 아 왜 이거 먼저 줘? 아 이리 썼나 원래? 크리 크리 한번만 띄워줘 크리 한번만 믿고 있네 아 얜 잡자 아 너무 싫다 법사 먼저 면은 강역으로 잡을텐데 크리 미 크리 떠도 안될거 같은데? 크리 저주 아 면역 뭔진 몰라도 면역 아 저주 면역으로 바꿨지 내가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체력 회복까지? 재집중에 체력 회복 아름다워 아름다워 회복이냐? 너가 마셔 깨워 뭐죠? 힘이야 이것도 힘이야? 힘으로 저기 깨죠? 와 미쳤다 미쳤구요 미쳤구요 보승가 카오스 사제 후반에도 나오는 강자죠 아 저번에 카오스 사제한테 전멸당했지나 얘는 아니지만 십몇 네벨짜리 젖음 당했고 촉촉해졌고 두 대 때릴 수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싫은데 나 전사랑 궁수 둘 다 싫은데 광역 데미지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전사가 때려도 못잡잖아 관통이 있긴 한데 이십 십사들이면 팔 데미지 육 데미지 안되네 그럼 절대 못잡네 해굴병사를 이거 둘 중 하나 지금 누구 잡을지 생각해야되네 아 얘를 잡자 그냥 안전하게 삑살이 날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어력도 있고 쟤가 음 걘 괜찮아 아방은 의미가 없네 우리 파티에 아깝고 방어력 감정가 아아 뭐 제대로 쏘는 놈이 없니 믿을건 법사뿐인가 아 너무 싫어 그냥 그냥 하아 그냥 얘 때려 아 변수 차단 아 집중력 감성 안 돼 아아 하나면 인정 쇠도 쇠도 너무 잘 맞춘다 뭐 빗나가는 걸 못 봤어 아 좋아 뭔진 몰라도 잘 피했어 쇠도 쇠도 너무 싫어 진짜 잘 꽂아봐 레벨업 하면은 또 집중력까지 다 차겠다 너무 안정감 있는데 이거 이거 견습은 너무 나이도가 차원이 다른데 헤드 헤드 로어 인지요? 필요없잖아 일단 갖고만 있어 아 포털은 얘가 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힘인가? 재능이야? 재능, 재능 세팅 훌륭하고 잘했어 카우스가 두개 줄었습니다 와아 카우스 안 보여 카라주엘 이번에는 반드시 깨고 말겠다 난이도를 보니까 안전빵이야 빨리 깨자 내 저녁 약속을 위해서 빨리 깨야돼 참 어디로 가는거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이게 보급품 상자였어? 어 환불에 갈 수 있는 것 봐 소름 필요없는데 필요없어 이리로 가자 와아 진짜 있다 여깄다 혼자 들어가는거야? 아니지? 상자입니다 아싸 획득 좋은거 나왔죠? 아 이쪽 길로 아예 못가네? 이건 예상 못했는데 하아 안좋아 학자가 진짜 좋아 이렇게 보니깐 너무 좋아 학자가 제일 좋은거 같애 진짜 너 그 5칸을 갈 수가 있냐? 1레벨 3 너무 너무 찌꺼기들이죠? 늑대부터 보내주시고 하아 야 근데 법사 데미지가 이제 밀린다 어떻게 전사인 애가 얘죠? 쟤를 때려야겠다 응 안통해 아 근데 구야 아 아 킹받어 잡고 잡고 뿜 아 이제는 이런 1레벨 애들로는 안되는구만 배를 사야겠다 배를 배 사러 가야겠다 배 사는게 훨씬 빠를거 아냐 아 오오 괜찮게 나왔는데 인꼬밖에 없네 맞출거는? 인꼬 잘 가고 장전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어떡하지? 13딜 어 어이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메타 각이다 아아 야 아 이러면 얘 잡고 어쩔 수가 없네 아아 하지만 한발정도는 뭐 오오오 별로 안아프네? 뭐야 찌꺼기였잖아 아 아 오늘 운이 너무 좋아서 보는사람 재미없겠는데 내가 좀 고통받는거 좋아지던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재미거리가 좀 없겠네요 이번 안은 좀 망한거 같구만 끼어들어 봐 아 운 너무 좋아 이상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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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게 다 돼 이게 날이야 일단 오와튼가서 혹시 살거 있나? 초기화는 안됐지만 뿌리는 사나 이거 용해 용해 파이프까지 가고싶은데 50원 50원 아냐 아껴두자 트레이너같은거 만날지도 모르니까 오우야 망했다 나 나 200원을 모아야되는데 아! 아 뭐한거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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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어 진짜 아이 정신 안차져 어요 아아 뭐하냐 Почему 아 왜이래 할거 없나 너희들 저거 하러 가야겠다 나 여기 와서 대기해 아 근데 저러면은 전사를 못해 오는데 아 그냥 너 와라 안전팡으로 가 하아 물건 물건 200원짜리 이 비싼 걸 구입해 줍니다 오라이 와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패널 저기있어 아이 그걸 왜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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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다야? 여기서 쓸라고 만든거야 나? 빨리 이거 집어넣어야겠다 도루 넣어야겠다 그럼 아 게임이 잘 풀리니까 내 손이 문제네 이제는 아이씨 양념이 꺼 된 일이 없어요 이게 뭐 하는거죠? 집중력이야? 집중력이요? 집중력 있어서 뭐해? 아 갈 수 있는 애가 없어 아 갈 수 있는 애가 없어 저게 내가 여기 집중력도 차니까 체력도 차고 전사를 매겨야겠다 저건 무조건 있으면 이득이니까 천보니까 천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죠 저거 죽을때 한번 사는거를 환생? 환생이라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자 누가 갈거야 아 너가 이동이 빠르니까 니가 그냥 갔다와라 아이씨 아이씨 갔다와 기도드립니다 소리가 이거 불안한 소리가 나죠 띵 하고 좋지 않습니다 방금 배를 궁수가 수령했죠? 빨리 돈 모으면서 가야겠다 돈이 한 내끼도 없네 강도들 빨리 들어와 강도들 강도 한 방에 못 잡니? 무기 바꿔야겠다 이제 슬슬 수염발로는 한계가 있네 에이 알아서 고치자 아휴 독한 세기들 너가 좀 더 잘 맞지 궁수보다 그렇지 다행이다 한 대 더 맞기는 싫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싫었는데 좋고요 어 둘 다 잘 맞네요 다음은 저 가면맨이네 저거 그거죠? 활력이랑 강.. 강탈이었나? 아니 언데도 추가 데미지 뭐였지 또? 크리티컬이었나? 헤엥! 데미지 두배 나 살라 그랬는데 또 나왔어 너무하나 진작에 하나 더 나오지 아우 발이 지났어 전립봉 어 너 오늘 왜 그래? 이동이 미쳤어? 와 진짜 쎄보인다 바이손타우루스였나? 와 이동력 진짜 많아 어 야 3대1이면 킹반 무조건이지 체력 체력 68 미친놈이고 야 가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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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 아 너무 싫어 진짜 휘덜들 센데 아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뭐야 이거 의미 없잖아 아 어차피 때리는거 똑같잖아 앗 어구 법사만 두 턴이야 앗 안아깝게 때리게 할라고 일부러 못 맞추는거 보소 여기서 액댐 다 했구요 이제 잘 맞는다는거죠 흠 아 이런거 하지마 날 유혹하지마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유혹당하겠는데 방어구 관통 플러스 언데도 추뎀 거기다 범위공격도 있고 데미지 21 가야돼? 데미지가 너무 차이나 가자 남자는 힘이지 법사만 법사 법사템만 맞춰주면 된다 재집중 야 너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궁수는 믿을만합니다 돈 열심히 모으자 이번거 좀 아프겠는데 아 전사를 좀 회복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건 확실하게 하나 잡고 일단 좋아요 전사 전사는 뭐 방어력이 있으니까 어 어 해피 좋아 아 너무 잘하고 수염아줌마 아 수염아줌마 몸 겁나 잘돼주고 아이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아 됐어 자 한번 볼까 너의 운 내가 보겠소 어 백프로네 어 이거 너무 아프겠다 야 이게 데미지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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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법사 있으나 말하는데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 데미지 반영을 못들었는데 어떡하죠 한손무기에요? 뭐가 이렇게 세냐 하지만 뭐 관통이 없으니까 띄워둘까 띄워둘까 띄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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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먼저 들어간 녀석이 배를 회수해버려 그냥 아예 잘 왔습니다 보상좀 주세요 왔으면 캐스트만 주지 말고 더러운 마인드 플레이어랑 지하실을 해결하시오 여기서 저장구도 찾아서 해결해라 미친놈이죠 아 아 시냄수염 너무 비싸다 파이프도 비싸 책이나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우크렐레 마댐인데 재능이니까 못쓰고 어찌합니까 할게 없어 왜 못하지 잠이나 자라 얼마지 여기 10원 아이템 팔아서 그냥 자야겠다 귀찮다 슬슬 자리를 내줘야 돼 아이템들로 자 일단은 픽업을 하고 아 캐스트를 안받았네 아 몰라 카우스 감소 카우스 감소 는 필요 없겠지 유리화살 필요 없고 24원 카우스 감소를 미리 해서 다 빼놓을까 그냥 아예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카우스가 나중에 밀릴 수 있으니까 왜 저기야 하필 짜증나게 열받게 아이 와봐 저기 먼저 해야겠다 아 잘 간다 오 저거 저거 있네 저거 저거 그러면은 누가 먹을래 크흐 니가 먹어라 아래로 가볼까 한번 이건 경의를 표하기 너무 좋고 1대1 절대 못 이기겠지 3대3명에서 그냥 따 따라 붙어야겠지 저거 아 이러지 말라고 아 억지야 아 억지야 아 억지라고 아 진짜 양아치 놈 죽어 어디서 이씨 이게 망치다 너무 싫어 너무 싫고 이거 독 데미지가 먼저 들어오나 아 회복이 먼저 들어오네 아니네 플러스 모양으로 잘 빠졌네 한 번에 빠지네 꼭 꼭 제가 없으니까 또 인지 나왔죠 이러이럽니다 너무 싫고 오 야 이거는 너무 좋고 마침 마침 해야되는데 저거 뭘로 했죠 힘으로 하는거 아니죠 지능이었나 싸우기 이야 마술사를 잡아야겠는데 아 근데 한방에 안나오네 무조건 맞아야되네 다음 턴에 와드사 잡을 수 있네 얘를 얘를 가야되네 아냐 킥만 해 법사 너무 세다 법사한테 맞기 싫어 나 카오스 혐오증 걸렸어 얘는 관통이 있으니까 관통이 있는 너라면 100%다 1%도 용락할 수 없다 가라 아이 어허허허허허허 이거지 야 보내줘 놓아줘라 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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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정상해에 아아 빈정상해 집중력 빈정상해에 아아 빈정상해에 민찐놈자고 기절 그거 없네 초 맞아야지 그럼 기절하시고 어디까지 밀려 아 이거 한칸 밖에 안 밀려? 어허헣허허허허시 심형차 너무 잘 터진다 헉 논한 배로나가 좀 맞긴 했는데 이정도 무난하죠 레빌업하면 딱 차겠네 가오스가 또 줄었습니다 저어기 이제 여기 가야죠? 이게 이게 대체 뭘로 하는거야? 잠깐만 내려봐 체력이요? 아 전사가 제일 느린데 체력이래 너무 싫어 갈 수 있냐? 아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집중력 두개 써가면서 이야아 완벽하다 레벨업 깔끔하죠? 픽업하면 되니까 전사만 보내면 되는데 전사 스크롤 있니? 이동 순간이동 스크롤 있니? 전사야 전사한테 주자 멍청한 너라도 이 앞은 갈 수 있지? 아 왜이래 확률 잠깐만 잠깐만 타임 어허 너무 극혐 모든걸 건다 그렇지! 스커지 갑시다 와아 너무 클린하죠? 마 2등 많이 봤다 별.. 별생각 없었는데 2등 많이 봤어 타 오라이 이정도면 크라켓 만나도 끄따가 없겠구만 여기 다 잡고 가야겠죠? 레벨을 맞춰서 가야겠죠? 아 얘 너무 싫다 이길 수 있지? 어 은근히 그렇게 세진 않네 과통도 충분하고 너가 맞추면 끝나 믿습니다! 어디서 이.. 이게 데미지다 아싸 순간이동 스크롤 너무 좋죠? 바밤용이죠 타 다시 아 타는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던전에도 가야되나? 좀 애매한거 같은데 좀 여유가 있을 때 가야되나? 위에도 있겠지 던전은? 아 아 아 왜요? 아 저거 잡으러 왔는데 저장고도 찾았는데 저장고 안찾아도 상관없겠죠? 저장고 찾으면은 그 산 걸려서 아이템 깨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 이리로 와봐 천천히 와봐 뭔가 나올지 무조건 가야지 3레벨 던전인데 아! 어허허허 왜이래? 나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아 너무 잘 풀린다 전이랑 차원이 다르다 전에도 진짜 미친듯이 잘 풀렸는데 전투만 잘 풀린거고 이건 그냥 잘 풀려 이거는 법사죠 한방 한방 나오니까 잘하면 잘 가고 와.. 딜좀봐 어떡하지? 이거 양념 쳐놔야겠다 아싸 응 안돼 전사좀 한번 때려봐 왜 법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미친놈들 아냐? 이건 정지당한대 너무 무섭고 관통 있는 애가 아 일단 얘 때리자 와아 왜 25갔떠? 하나 빗나갔는데? 너무 좋고 치명타였나? 잘가라오 잘가라오 아아아아 미쳤구요 안정감 미쳤구요옷 너무 좋구요 재집중 강해지고있어 아아아아 가운데다 적패다 쟤 무조건 가운데다 아싸 치명타 이 강력으로 잡게 되는걸 어어어어 강력 각이 좀 예쁘네요 해골 저 환각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써야지 자자자 아 끝분 상관없죠 터지기 전에 잡겠다 어 너 데미지 왜이렇게 세 뭐야? 왜 센거야? 아 언데드 추대미 있지?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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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오늘 전사님의 날인가? 존재감이 미치셨는데? 이야 안정적이고 획득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던전은 던전 너무 좋다 아 역시 뜨는 것 봐 가자 재집중 너무 잘 뜬다 야 집중력이 남아나질 않네 남아 도네 남아 도라 열어 골드고 빼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안되지 어 어디서 밑장 빼기야 인지 어 상요한 어 이거 이럴 나쁘지 않죠? 쉬운 던전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어 가자 강도야 강도왕의 투구도 데미지였죠? 물리데미지였나? 너무 좋지 아 근데 너 애매하다 야 하나 못잡지 광역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찍어놔야겠네 크림 아 아유 아유 아 역겹네요 어 기절 면역이네 정지는 면역 아니지 정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뭔지? 정지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닦고라서 완벽해요 아 정지가 기절이야? 누가 저래 어이구 잘 피했다 야 강도왕 때려 그냥 강도왕 방어력이 좀 높긴 한데 좋아좋아 아 너무너무 깔끔하다 너무 좋다 쉽게 법사 무기도 안 떴는데 수염 바꿔줘야겠어 이러다가 강도왕 투구가 굉장히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장착하면?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메로나한테 장착을 시켜주고 가짜 수염을 얘한테 바꿔줘야 되나? 메로나 수염을 얻어? 그렇게 해야겠다 메로나가 끼고 메로나 어딨어 지금 못 끼네 돈, 돈도 다 옮겨줘야겠네 배 탄 다음에 해야겠다 이것도 잡고 싶지만 봐주겠네 다 옮겨줘야겠네 아... 이걸 데미지가 좀 평준화가 됐죠? 수염이 저렇게 좋을 줄이야 보너스 여기서도 해주죠 지사에 윈, 윈데로 한번 가볼까? 좋아 7레벨 혼자? 혼자면 이겠지 오, 체력이 좀 심상치 않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네 어, 여기 불 딸라야겠는데 잘하면은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제 캐릭터가 수염이 생긴 겁니다 부치는 수염 한 대만 버텨줘 한 대만, 진짜 어? 상태 이상 없어? 아, 그럼 의미 없지 잘 가고 뭐, 약하잖아 밤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든든하지? 너무 좋잖아 아무것도 안 줬어 개치사에 와, 이거네? 잘 필요가 없으니까 학자의 막대기를 사가면 되겠네요 저것만 딱 사가면 깔끔하겠다 방관이 없긴 한데 추가 데미지랑 광역 데미지가 있으니까 데미지가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10이 더 높죠? 아, 뭐 아무리 저항 무시해도 저항이 10이나 되어있어서 그건 별로 없으니까 50원 만들어 갑시다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못 만들 것 같은데? 못 만들 것 같은데? 34원밖에 안 돼 와... 그러면은 파이퍼라도 없그네 미리 해놔야지 대기시키고 어찌 픽업으로 갈거니까 체력회복 아 왜 너야 아 넌 넌 넌 넌 대기해 넌 할거 없어 대기해 아 픽업이나 해줄거 그랬나? 뭐 어디서 거기서 거기니까 구입 및 착용 아이고 좋습니다 쌀 때 다 사두자 당장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저거 사두도 또 좀 남고 강탈 당할지 모르니까 아이템 좀 판 다음에 그 우리 담당한테 주겠습니다 강탈 면역 담당 아 나 9 데미지 자리 끼고 있었구나 그래도 뭐 게스트 혹시 있나? 없네 자 자 야연가방 이거밖에 안해? 야연가방 처음 본거 같다 상점에서 파티치료 붙어있네 아 이거 껴야되나? 파티치료 너무 좋은데? 아니야 안 맞으면 되지 피하면 되지 어떻게 맞고 회복할 생각을 해 우리 돈은 이제 담당한테 넘겨주고요 강탈 면역인 애한테 잠도 안자 여기서 대기를 해서 체력을 채우고 어 잠깐만 이건 좀 예상 밖인데 아잘 쎘쎘쎘 픽업 만만한 애들부터 하나씩 혼내주겠어 아싸 연못이다 아 하필 저항 있는 애네 뭐 그래도 데미지 세졌으니까 아 집중력이 많아서 이거 쓰면 세겠다 근데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와아 이렇게 못 때리는 거 처음 봤어 못 잡았잖아 이러면은 다 면역이니까 기도해 기도해 피해 기도해 엠 오케이 진짜 잘피한다 말이 안 돼 우리 우리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돼 어 이거 못 맞추는 거 보니까 좀 말이 되네요 평화주의자 컨셉인데 못 때리고 못 맞추는데 잘피하고 어 나 아직도 없었냐? 달아버린 목걸이 다음이 주인공 선이죠 아 저거 해야돼? 아 저거 좀 무서운데 안해 야시장 야시장 필수지 저주 면역갑바 아직 입고 있죠? 내 캐릭터가 그러면은 이거 잡고 잠깐만 잠깐만 저거 어 저거 여기 좀 센데? 아 이거 좀 그게 없다 맞으면 좀 위험하다 많이 싸게 맞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정신을 잃을 뻔했어 아 이거는 저항 이렇게 높은 건 진짜 끔찍하다 그렇지! 확실하게 잡겠지만 그래도 또 아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때가 왔네 우리 강탈 면역이신 분한 주고요 시간의 동굴이 사밖에 안 된다고? 아 파티치로 사놀걸 지금 사놨으면 꿀 빨았을텐데 여기다 야영하고 야영한 다음에 할까? 왜 야영을 안하니 너 야영하기 싫어? 야영해 뭐해 야 왜이래요 고장났어요 어떡하죠? 상점이 안보입니다 어 야영을 못하네? 왜? 왜 못해? 그냥 들어갈 순 없고 라영을 해야되는데 아아 얘였구나 아아 아 수염을 보고 아 아 쟤였구나 와 바보됐다 야 망했다 바보다 바보 휴식해야죠 좋고 너도 휴식할래 명상할래 좋아 풀이다 가자 아 던전이 아니라 스컬지였지 아 그냥 싸울걸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이제 마을도 한번 가야되고 느린 시간 아 극혐이죠 아 쉴만 했네요 넌 뭐 쫓더라? 기억이 안난데 얘 잡은적 있나요? 처음 보는거 같기도 하고 늙은이야 이름이 막 시간에 뭐 지배자 예언자 이런걸 해주고 너무 추하잖아 아 근데 진짜 세다 동랩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시간에 동굴이 봉인되었습니다 넣어두었구요 속도 10이요? 대미지는 사실 밤바가 제일 세거든요 그리고 명중률도 꽤 상당히 괜찮고 그럼 너가 입자 왜냐면 너는 속도도 제일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보너스가 좋죠 필드에서 이동이 좀 더딘 애니까 더딘 아이니까 어 교환할래 아 이거 교환하는거구나 나업 데미지로 해야지 무조건 이거 먹은거 아니지? 어 다행이다 깜짝 놀랐잖아 함정해체 네 스커지 데미지 있네 적 도발 엘리트 잠입 너무 싫다 뉴트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힘없어 버킷모자 지력이 떨어지는건 뭔경우야 아이 왜왜왜왜왜 질만한게 없어 뭐 좋은거 바꾸긴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체력을 전부 회복합니다 너무 비싸 안돼 예산, 예산을 뛰어넘었어 일로와봐 자, 회복하고 갑시다 하스타를 들릴 필요는 없겠죠?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저기 나오진 말고 합류를 못하잖아 완전 다회복 카오스 계속 없어 자, 다음 목적지 정신군조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악당섬을 가야겠네 얼마나 멀죠? 어, 좀 심한데요? 파스타 한번 들렸다 가자 와... 갑자기? 어, 이거 좋다 파티치를 붙어있네 어, 근데 대형알도 좋은데? 어휴, 다 좋네 파티치료 붙어있는 거 사야겠지? 이게 싸기도 하고? 아, 저거 산지 얼마 안 돼 주면 아깝긴 한데 솔직히 저 능력 자체가 좀 쓸모가 없고 광역은 좋아 보이는데 너 사탕이랑 사탕이 있으니까 주고 얼마 있으면 돼? 64원? 64원 좋아좋아 강해 히스타를 가... 갈지 말지인데 가서 뭐 뭐 얻는 게 있겠어? 그냥 가자 요니브룩으로 갑시다 마침 배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네요 요니브룩을 통해서 좀 여기서 좀 진행을 해야되나? 레벨업을 해야되나? 아, 일단은 요니브룩을 가봐 근데 전투력을 좀 봐야지 내가 덤볐다가 지면 어떡해 어, 너무 적당해 너무 적당해 13경험치 120골드 10m 이거 한손 10m예요? 한손 10m가 25 데미지야? 아, 근데 관통이 없네 쯧 어떡하지? 돈으로 갈까? 아, 이거 하자 사먹약 탈자가 뭔데? 어디 있는 아인데 아, 살 거 너무 많다 저주도 푸는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주 푸는 거 지금 아예 없죠? 없네 와, 여기 오니까 지팡이 겁나 좋은 것 봐 관통 없으면 됐어 파드치료 있으니까 이거 뼈, 뼈는 좀 거르고 이거 신우세움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랑 타고 정찰스쿨 너무 비싸다 정찰스쿨 좀만 싸게 해주면 살텐데 좀 아쉽네 일로 갑시다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 왜 그래 아, 쇼크면 못 도망가잖아 아 하지만 백프로 도망가기 백프로 도망가기 아, 준비 다 해왔는데 저런 애한테 발목 잡혀야 돼 내가? 슉식이나 해 선아 하이 파티 싸움 해야겠죠? 아, 너무 빠르다 천둥매 어우야 쇼크 면역 모자를 할 필요는 없었겠지 그래도 너가 맞은거지 아, 너가 안 맞았구나 아, 그냥 쏴 그리고 귀찮아 나범무요 치료 어? 아, 데미지가 이거죠? 어어, 깜짝 놀랐네 데미지가 없는지요 순간적으로 파티치료도 있고 어, 있을거 다 있네요 좋다 타임오프가 너무 좋죠 이게 이제 면역 불가능한 초기화니까 데미지도 세고 파티치료도 있고 보조에 완전히 이제 맞춰져 있네 데미지도 꽤 세기 때문에 심지어 아, 많이 준다 돈 은근히 여기까지 닿냐? 안 닿네 저는 체력도 채울 겸 아, 미쳤다 진짜 아, 야 얘네가 다 먼저야 개사기 아, 개사기 음 정작 통한건 한번밖에 없고 어, 적당하네요 체력이 하나 잡고 한방에 못 잡는데 아, 뭐야 혼란 걸렸어, 너? 중독 걸린거 아니었어? 중독이록 뜨지 않았었나? 나 중독으로 본거 같은데? 예에이 파리가 딱 싫어할만한 기술이네 상태에서 한걸 중독됐다고 떴는데 왜 중독이 돼서 혼란이 왔다 이런건가? 개치사에 아이템은 안 바꿨나보네요 아, 너무 다행이죠 혼란오면은 뭔짓을 할지 모르는데 단연처 없으신분 단연처 없으신분 단연처 없으신분 백희성도 있네 정화스크롤 써야되나? 그래서 내용도 안보고 봤고 오늘 뭔가 게임 막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야됩니다 불안하다 이런 애가 제일 싫어 아, 나 강탈 면역이니까 할 필요가 없구나 뭐 어때 자 딜을 넣을지 보낼지인데 보내볼까? 멀링 샤머는 위험할거 같애 아, 미쳤어 전멸하는거 아냐? 젖음 에이 설마 상대 왜 에이 왜 완전세필 없잖아 어, 사기꾼이야 업사 전사 한번 보내자 그리고 전사한테 한대 맞고 음, 아 그 정도면 괜찮지 인정 한번 보내줘 와 잘 친다 이 정도면 뭐 인정이지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왜 개를 때릴까 근데 내가 쟤 때리라고 했었나 참원을 보내자 좋아요 아슬아슬했죠 좀 데미지 어우야 파티 치료해야겠다 이거 하고 이거 전투에서 파티 치료해야 되나 아니겠지 어 레벨업 할까 그냥 무시하고 아 힘이 있어야 돼 획득만 해 아 왜 이런 걸 줘 자꾸 쓰고 싶자노 아이씨 내꺼 언데도 추댐도 있는데 일단 획득은 해놔 아 불의 지팡이 너무 좋다 어감이 내 마음을 불타게 하고 있어 계속 싸울지 돌아갈지 아 뭐야 한 명 못 끼네 자 빨리 둘이서 잡아서 제압을 합시다 한방 마을이 리셋되었습니다 레벨업 활력과 체력재생 붙어있네요 아냐 획득만 해 좋은거긴 한데 탱커가 필요가 없다 파티가 지금 너무 강해서 여기가 대기하고 그래도 여기까지만 오고 대기해 전사로 먹으면 좋겠는데 전사가 되냐 하나 둘 하나 부족하네 하나 부족하네 아 미친놈 아 미친놈이야 하지마 지잖아 내가 아 집중력까지? 와 겁나 쎄 망했다 어떡하지? 먹고 도망가야되나? 먹고 먹고 쬐 먹고 쬐야되나? 아니 먹고 죽여야되나? 아 먹고 도망가자 아 너무 아까워 손해만 봤어 아 아 아 모임 레벨업하면 차니까 좋게 생각하자 한 대 한 대 안 죽으면 돼 안 죽지? 자신있지? 집중력 깨는 거냐? 치료들은 솔직히 의미 없죠 좀 터지기 전에 죽일 수 있으니까 잘 가고 다시 200원 다시 200원 떠나자 다행히 전부 되는구만 위로해서 가죠 아 너무 잡고 싶어 쟤 너무 강해 다 밤이 매겨야지 자아 다 밤이 매겨야지 좋고 이것도 이것도 봐봐 체력이야? 100%만 믿는다 난 가사 두 개에 너무 좋아 헤엑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나왔다 와 연못 나왔고 와 저거 너무 갖고 싶었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동보다 좋은거다 던전해서 터지니까 체대체력도 늘고 아 여기를 가는거네 악마의 선창 한번 들리자 화야 건수용이 선박 아 너는 필요가 없는데 아 악마의 선창 들렀다 오자 신의 수염 싸네 사두자 상선증서 어선증서 잠깐만 데미지 두 배라고? 희마살이네 희마살 맞아 이런거 처음봐 아 의미 없잖아 희마살이면 너가 껴야되잖아 애매하게 왔어 쟤네랑 싸우고 저거까지 먹을 수 있을까? 쟤네랑 싸우고 저거까지 먹을 수 있을까? 와우 한 번 붙자 앗 쟤가 먼저 돼 어 안 돼 어쩌지? 원숭이는 무시할까? 야 어차피 좌복하면 죽잖아 데미지도 별로 안 쓸 것 같고 너무 나를 때릴 놈들이 많은데 아 잡아보자 여기도 배 체력이 나오는군요 그럼 터뜨리면 안되나보다 뭐야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너가 잡을게 없대 1데미지 부족기에는 또 너무 싫어 정지를 해봐 아 아 방어력 감속? 아 방어력 상승? 관통 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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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면 관통이 아예 안 터졌지 샷 샷 아 아 아슬아슬 했고 이건 잡겠지 아 잠깐만 돼? 돼? 되는거야? 된다 아슬아슬하게 턴에다가 딱 거의 딱 땜 이득본 기분 황동 나침반 황동 나침반 짜자자자자자자잔 저것도 먹고싶은데 기도! 예에이 따따따따따든 이제 슬슬 거의 다 온거 아냐? 아맞아 이게 앞이었지? 저거를 싸우고 갈것인가 그냥 갈것인가인데 5레벨이잖아요 5레벨이면 상관없겠다 어차피 정면진행이니까 와 너무 맛있겠다 일단 먹고 쟤도 먹고 얘도 먹고 싶은데 너무 동선이 번잡스러운가? 들어와 내 배에서 나 죽을 것이여 어 흔들리지마 아아 얘부터 잡아야겠다 새긴게 너무 징그러워 죽은 생선 띄워놓은거 같애 너무 징그러워 아 저거 조금 빈정상하는데 저렇게 맞으면은 기분 나쁜데? 얘 리프시키고 얘로 때려가지고 잡으면 딱일거 같은데 리프 되냐? 아아 리프 너무 못한다 그 정도면 뭐 인정이야 피하지만 못하면? 너무 세게 때리고 어어 너무 약하고 아 아슬아슬했다 아 얘는 못 맞출거 같은데 인간적으로 그 예상을 깨고 한방 야 이제 한꺼번에 온다 얘 이름 뭐였죠? 기억 안났는데 전에 만난거 같은데 아 힘좀 줘 힘이 필요해 아 기절 면역도 너무 좋은데 걸을 타 선이 없다 진짜 자아 아오 너무 좋잖아 순서까지 완벽 한방 한방 아아 설마 여기서 전멸당하진 않겠지? 4개밖에 안되는데 두명이니까 하나는 제압할 수 있겠네 월럭 월링 샤먼부터 간다 더러운 샤미용 샤미용 월령은 엄청 세다 그냥 세네 기본적으로 월령이 O레벨인데 이렇게 센거 보면 아이고 야 데미지에 너무 깜찍하고 독오를 걸어낸게 낫겠지? 우와 너무 화끈해 방해된? 보내자 아 독인가봐 아 잘 가 잘 가고 파티 회복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건 해야되는거 아냐? 아 이거는 해야되네 무조건이네 이거는 저주제거는 너가 하나 획득하고 파티 치료가 이렇게 뜨는구나 여기에 먹고 치료 한번 때리고 야아 완벽 안정감 미쳤어 집중력도 미쳤어 뭐지 아 저 실패했구요 순서상으로 얘를 맞추는게 맞겠지 깔끔하게 하나 보내고 가야겠어 전사는 쟤 맞추면 반사되네 너무 싫다 아 꼭꼭 집중력 쓰면 하나 못맞춘다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지? 난 널 믿으니까 보내주겠어 백프로 두개 쓰면 백프로 어 너무사기 아 피해주라 아 어 어 너무 세게 맞췄어 빈정상해 진짜 쎄다 어 얘 무효화되가지고 밀린거 풀린건 아니죠? 때려봐 아 아 이거 만약에 미묘하게 칠형 1,2 남기고 살았으면 너무 끔찍했을텐데 그 반대야 1,2채로 잡아 너무 좋아 대왕뼈 대형 뼈몽둥이 저런 아이템은 왜 있는걸까요? 진심으로 궁금한데 너 만든 이유가 있나? 상자 두번인가보다 식별 예이 예이 얘가 해야겠죠 얘가 가장 먼저 터니소니까 와 다 체력차 너무 좋아 돈도 많고 안정감이 미쳤는데 이제 끝내야겠는데 슬슬 파티 에이피 이면 이겨서 좋겠다 그리고 너는 돈담당이기도 하고 인지 떨어지면 절대 안되죠? 연주용 조끼 저게 받을건가보다 재능이 그거라 그랬으니까 바로 들어가 와 너무 안정감이 미쳤어 성소 다 있고 아 한 방 나오는데 한 명도 없지 데미지가 너무 아 애매하다 아 왜 그걸 피해 어떻게 그걸 피해 오히려 오히려 주인공이 나오네 어 전사 너무 튼튼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잠시만 와 데미지까지 알맞아 너무 좋아 홀드샷 아 아 한 방 떴으면 딱 멋있었을텐데 피하면 인정 지가 못 맞추고 지가 못 줄이고 피했으니까 인정 예이 획득 사용 와 너무 좋다 너 시방 이런거 끼고 있었어? 띄워 띄워 봉수 데미지가 진짜 중요하네 근데 저건 데미지로 지금 될 수 있는 간격이 아니구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솔직히 얘는 좀 걸러도 되겠네요 너무 빨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이 녀석을 잡아야겠다 독을 좀 제거할까? 아냐아냐 너 왜 얘한테 추가 데미지 들어가? 아 얘를 하자 얘가 너무 번거롭다 면역이야 아 순간적으로 식겁했네 알면서도 식겁했네 저 미친놈 진짜 어우 씨 맞춰 기절 면역인게 너무 아프다 한 대만 피해줘 피해줘잉 피해줘잉 아 개치사해 진짜 아이 씨 나도 밀거야 그럼 95%다 아 아 너무 짜증나게 얘 하나씩 못 맞추는거죠 갑자기 책을 바꿔서 그런가? 자기네 언어로 써있는 책이 아니었나봐 다른 나라어로 써있었나봐 흠 엮은이가 없었나봐 보물지도 내가 먹어야지 똑같은거 아냐 보물성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얘가 딱이었을텐데 메로나가 나 얘한테 좋은거 산적이 한번도 없는거 같은데 감기자 아 너무 많아 수염 15개야 이대로 엔딩 가겠는데 이렇게까지 잘 피해주면은 잘 피하고 잘 뜯어주면은 아 다음층 가는거네요 준비 집중력을 좀 채워놓을걸 그랬나 와 강하다 엄청 세다 어떡하지? 이거 좀 느낌이 안좋은데? 자자 촉촉하게 만들어졌구요 또 촉촉 무짜지? 얘 한번 밀면은 아무것도 못할거 같은데 얘 밀고 둘이서 다 잡을수있나? 어차피 한놈은 남는구나 밀고 얜 너무 아프니까 잡고 아 얘 좀 불편한데 쟤 너무 센데 한번 피해줘 피해줘잉 그렇지 애교가 통했구만 어떡해 더 밀어? 아냐 아냐 내 때리자 이럴줄 알았어 크러쉬 와 두개가 빗나가 다섯개 중 두개 빗나가는데 저렇게 잘 맞춰? 미친놈이다 아 미친놈이다 아 미친놈이다 피할 수 있지? 야 야 이거 말이 안되는 게임이야 너무 잘 피해 내가 운이 없어서 짜증낸적은 있어도 운이 좋아서 어이가 없던적은 또 처음이네 이게 게임이지 이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실력 확률을 거스르는 실력 기절 면역 안정 적의 도발 파티망우구 2 와 이거는 좋다 어 너 이거 못 껴? 아 양손목이지?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자 속도 마이너스 되는거 좀 역겨웠어 방금 미믹 든거죠? 넘어갑시다 뒤로 한번 하고 안전하게 자물쇠 따기가 겁나 많네? 내빌업? 준비 어어 리친놈이다 내가 너한테 처음 깨졌었지 어 진짜 뭐 하나하나라도 잡아줘요 둘 중 뭐가 나을라나 병사가 낫겠지 얘는 방패 들고 있으니까 오! 잡았다 리얼로 딱댐 너는 흡혈이잖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흡혈이면 걸러도 되는거 아닌가? 머프 해버릴까 그냥? 그렇지 인정 머프 인정 왈프 황홀해 황홀해 대충 싸 살살 쏴라 그렇지 한 번 더 아 인정 인정 한번 했으니까 아이 그 정도는 괜찮죠? 이제부터 때리는 타이밍이 있다며 어디서 어디서 그냥 뒤지게 맞는 거야 뒤지게 맞는 거야 그냥 피해줘 피할 수 있지? 아 뭔가 기분 나빠 진단등을 깨닫고 한 대라고 더 때리고 가겠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를 좀 세게 때린 것 같아서 너무 짜증나 좋습니다 레벨 업 레벨 업 아 인지는 거르기 싫은데 아니야 그냥 해야돼 어쩔 수 없지 뭐 가자 가자 대체 무엇을 줄 것이냐 좋은 거죠 24원이 뭐냐 24원이 조각 하나 이거 인정 아 이거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뇌절이야 완료 스커지 스커지 하면 스커지 대체 어디 있을까 이제 슬슬 그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면제부를 아 밑에 있네 얘 이런 반전이 실수했잖아 크라켓 만나면 어쩌려고 지금 벽 벽에 딱 붙어서 가야 겠다 장풍 좀 불어줘 어 저거 갈래 겁나 겁나 쉽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체력 회복해주는 거 아닌가 잠깐 나 방금 못 봤거든요 어 전체 파티 회복 생명력 플러스 1 생명력 15 생명력 플러스 1 와 무조건 좋은 거네 무조건 좋은 거네 이거 지금 누구 차례죠 어 니가 해도 상관없겠네 와아 원래 생명력 6개였죠 아마도 그런 걸로 칩시다 가자 몰라 몰라 와 처음부터 상자요? 식별 없지 따봐 오우 야 내가 먼저 야 잘못했다고 했는데 야 잘못했다고 했는데 아 개치사하네 때리는 것 봐 개치사하니까 출혈이나 먹어 아 출혈 면역이구나 저런 어떡하지? 어차피 그건데 내 생각에는 이 둘 다 때려도 못 잡을 것 같은데 넘기죠 보내죠 알아 와 미쳤어 겁나 잘 때려 잘 때려도 20이야 잡을 수 있지? 잡았다 자물쇠를 남긴다 미미군 죽어서 자물쇠를 남기고 돈도 남기고 아이 안 돼 너무 좋아 솔직히 저거 말도 안 돼 저 수염은 중반까지도 써 개사기야 아 이번 거 세다 요정이 먼저죠? 아 다행이다 이상한 거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둘 때려서 잡느냐 킥만 하죠? 전사가 요정 잡고 전사가 요정 잡고 한 대 피해줘 아아 개치사해 와아 뭐야? 아 이거 건거구나 기절 걸리는 분 아아 아쉽다 전사 쓸모없는데 이러면 어 독한 놈 진짜 개독하다 진짜 어떡하지? 그냥 저 밀면 되잖아 와아 개못사 밀자 밀자 와 개못밀어 보호는 됐고 저걸로 보호가 풀리네요 난 데미지만 되는 줄 아는데 저는 무조건 저런 거 해야겠네 어 너무 깔끔해 아 추를 터졌잖아 깔끔하게 보내주자 아싸 아 나 회복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 몰라 몰라 아야 알 것 같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둘 중 하나 잡아야 되지 쟤는 딱봐도 독이고 얘는 좀 약한 앤데 아 월링 전사를 잡자 잡았고 공수 때려줘 아 그건 아냐아 아퍼 심지어 아퍼 더하나 아 아 얘 때렸어야 되는데 못 맞출 거 같아서 그냥 때렸더니 이렇게 아프게 하네 이씨 음 크릴 크릴을 예측하고 데미지가 부족한데 쏴버리는 아 그러니 이제 두뇌플레이는 아니었고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물리 데미지인가 자꾸 법사 주니까 저런 거 주네 법사한테 필요 없는 거 줘버리네 저것도 매겨벌라 하나받고 하나 더? 아냐 가자 보상인데 이제 상점 다 털어 와야겠다 진짜 근데 트레이너를 못 만났네요 저주 면역 붙어있으니까 이거 그냥 끼자 지력 4가 너무 달달하다 왜냐면은 묶는게 가능하니까 그 그 타임오프가 있으니까 체력은 좀 아깝긴 한데 뭐 지금 체력이 아까운 수준은 아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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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왜 이렇게 잘 만나 야 왜 이렇게 잘 오늘 왜 이렇게 잘 풀려 짜증나게 당황스럽게 헬스샷 터먹으시고요 독 치워진 다음에 싸우고 싶은데 독 불편한데 좀 치워줘 와 이게 너무 좋아서 뭐 못 빼겠다 데미지가 진짜 깡패다 들어와 아 네 칸짜리네 강탈 필요 강탈 소용 없으니 강탈 그냥 안 써버린다 독한 놈들 진짜 와 피했어 아 얘네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좀비가 저렇게 쓰면 어떻게 피하는건 너무 좋고 서로 피했으면 이득이지 어찌합니까 한 방 안 나오지 얘가 거의 한 방이 나오는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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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왜 이렇게 잘 피하지 저주가 아… 잠깐만 운 운은 괜찮아 운은 인정해 운은 원래 없었어 아니야 운이 너무 있었으니까 좀 빠져도 돼 아 왜렇게 잘 맞춰 훔칠 것 없음이래 훔칠 것 없다 이 말이야 훔칠 것도 없는데 훔치고 있어 좋고요 뭔가 깔끔하게 싸우네요 이거는 한번 쉬어줘도 되겠는데 돈 좀 봐 레벨업이 좀 머니까 한번 쳐주죠 이렇게 써도 크게 꿀리지 않네요 여기서 사도 되겠어 얼마냐? 얼마 안하네 네네나 사 단연 쳐서 하나 내놔 축제 입장권 있다 한번 가볼까? 축제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야연가방 너무 좋은데 어떡해 야연가방 사야되나? 훗 사야되잖아 한 손목인데 이 정도라고? 그럼 사야지 이것도 살까? 아 야연가방은 두자 방패 얻은 거 드디어 쓸 수 있게 됐네요 잠깐만 잠깐만 타임 기병도 주세요 기병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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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 보여 이래도 데미지 29야 너무 좋아 법사 왜 이렇게 데미지 센 거 같지? 너 회복체 끼고 있는 거 맞지? 와 이걸로 저러세 저 데미지가 나와? 대체 얼마나 센 거야? 너무 쟤한테 힘줘 놨네? 와 도둑놈 저거 도둑놈 불량배 어 이름 바뀐 거 아닌가요? 얘가 불량배죠? 얘 점사해서 얘를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다 얘 죽이자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다른 애들은 좀 만만하니까 얘에 비하면은 아무리 하자 깔끔하게 가능하지? 이야 멋있어 찌르는 것 봐 소용없고 아 죽음이 없고선 도망가게 못 두지 그렇게 나오면은 못 놔주지 이 악물고 죽여야지 아 반사가 저렇게 돼 있구나 나 저거 도발하 와 이거 못 맞출 뻔 했어 저거 도발하고 안되던 것 같던데 도발하면은 그냥 턴 돌아오면 도발 끝나던데 와 피했어 멋져 멋져 아 불량배 너무 거슬리는데요 아 너무 거슬리는데 이 하 너 3칸이 가능하지? 아 너무 좋고 강해졌다 너무 안정적이다 이제 행복뿐인가? 뺏긴 놈이 먹어야죠 자물쇠 따위까지 어우 너무 안정적이죠 함정을 안 만났는데 아직 한번도 함정 맞고 죽은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운을 보니까 함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 미친 운을 보면은 운 너무 좋아 아 근데 눈이 한 칸 들는데 데미지 1.5배인데 인간적으로 마인드 플레이어 딱 들이대 마인드 플레이어 딱 들이대 도와줘야겠다 초기화도 있네 얘도 초기화 있네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더 좋죠 해피 증가도 있고 와 데미 44 꽂을 수 있어 얘부터 죽이자 진지하게 생각해서 누구 보내야 되지? 뭐 할 거 없잖아 마뎀을 그냥 꽂아야 되나? 그럼 얘를 꽂자 정신군조를 죽일 수 없지 않나 바바밀이 아 그래도 때려 때려 놓자 쟤 보스니까 너무 역겹게 생겼어 스파게티 먹다가 입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기분 나쁘게 아이고 너무 유연하다 방패도 방패를 이렇게 들고 저 무거운 대방패를 들고 휘리릭 돌아서 피하는 클라스 인정이야 아 너무 세고 아 별로 단 것 같지도 않다 너무 좋다 혼내줘 반사 데미지는 4데미지 중수 많이 세졌어 아주 좋구요 포털 스크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카오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깨알같이 계속 줄여주는 거 너무 좋구요 너는 그냥 대기하고 아 이거 필수에요? 시간 지나면 되는 그게 아니구나 아 내가 생각을 생각을 잘못했네 그러면 배 회수해서 가야되나 가야되나 너무 멎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돌아가게 해주면 안 돼? 여기 바로 근처인가 보다 돌아가게 해주면 안 돼? 그 그 저 호수 밟고 가면 되거든요 저기 호수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네 참 저거 갖고 싶은데 됐다 가자 아 여기가 여기였구나 완전 다른 땅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멋대로 뭐야 원숭이 아 아 좀 열받는데? 아 그러지마 아 못잡잖아 이러면은 개치사해 진짜 어 밀었으면 됐어 밀어도 안 된 거 같긴 한데 아 아 배 손상 보임 와 미쳤어 미쳤어 전멸 당하는 거 아니야? 피했어 피했어 오 야 뭐야 미친 놈이야 어떡하지? 하나 보냈고 하나를 죽일지 회복을 할진데 죽여야지 어 죽여야지 이렇게 됐으면 죽여야지 흫 독 터지기 전에 잡을 수 있지? 나갔다 독 터져 죽진 않겠지? 나갔다 독 터져 죽진 않겠지? 얼굴 가림두고 배를 수리하고 배를 사실 날 수령해 일로와 주인공만 재면 되잖아 살 거 있니? 파이프 업그라는 거 왜 이렇게 싸? 다른 건 가격 올랐는데 파이프 업그를 해두죠? 어차피 돈도 남는데 한 300원 주면 되나? 한 300원 주면 되나? 쌀 때 해소야지 괜히 애매한데도 못하지 말고 60원 더 줄게 너가 유일 너가 최초로 용파이프를 지내? 테스트 없구요 진사갈비요? 저 마침 오늘 먹으러 갑니다 2일 전에 디지몬 게임할때 먹는다 그랬는데 그때 오픈을 안 해가지고 오늘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오픈했다고 난리났던거 같더라구요 참 이상한 동네야 너 왜그래 너 왜이렇게 흥분했어 여기다 수령해서 가면 되는데 우드스모크해서 얘거 잠깐만 띄우고 넘겨봐 주인공한테 아 얘 또 넘겨야 되네 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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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주인공 돈이 없구나 아이템이 없어서 잠깐만 잠깐만 아이C 260원 260원은 못 모으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이템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와 이거는 좀 너무한데 어 꽤 많이 들어오긴 한다 와아 크루세이더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게임이 뭔지 몰라서 뭐 뭐 너 너 너 가능? 130원 가능함? 보물지 돈 주겠네 불지 항막 금빛 책 금빛 책 어 될 것 같다 뭔가 좀 어썸하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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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잠깐만 50 50원만 있으면 돼 아 이거 안된다 한턴을 날려먹었다 내가 생각머리 없이 하얀ил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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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아씨 또 절로 가야돼 어어 또 절로 가야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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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증서까지 챙겨서 갈게요 건너갈게요 어차피 비슷할거같은 이 거리 아 배를 못가져가는구나 증서가 안되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가야되는거야? 어차피 여기 찾아야되네 어차피 여기 찾아야되네 대기해 대기해 체력 없으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어쩔수가 없다 배는 새로 사지 뭐 난 대체 뭐 무슨짓을 한것인가 밤바가 이번.. 이번회차 밤바가 에이스입니다 밤바님만 믿고 지금 하고있어요 들어가 들어가 어디서 건방지게 5레벨짜리가 지금 위아래를 못알아보고 말이야 혼내줘 망했다 오 되네? 오.. 쌈박하구만 좋아요 세턴안에 86 깔수있나? 깔수있다고 믿네 킥만한가? 아 너때매 많았다 야 너 왜 이렇게 못맞추냐 어어 어 안되네 응 밀어 야 밤바가 메로나보다 잘 때려 속도도 이제 많이 따라왔고 어 아니네? 많이 차이나네 스읍 이런식으로 물리데미지 3 무조건 껴야지 물리데미지야말로 희망인데 저기 한번도 안가봤는데 가봐야겠구만요 하우스는 좀 멀고 하우스는 회진선창이 어디야? 이거 돈은 필요없겠지 이거 하자 와아 저기까지 가야돼? 심지어 나 저기 갔다왔었는데 한번 너무 싫어 여기다 한번 왔었는데 저걸 하고갔어야 되는데 동선 낭비 겁나 많이 했어 그래도 하지만 강해져서 돌아왔으니까 이득도 많이 받고 강탈 안통하는데 회피까지 해버렸네요 그 센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언데드니까 홀드샷 너무 좋고 자 거르고 젤리를 죽일지 젤리고 별일 못 죽일 것 같애 이거 잡아봐 젤리를 밀면 되니까 젤리를 밀면 되니까 와아 너무 실망이야 쟤 뭐 출혈 걸린건가? 아 나 이거 지금 어떡하냐 그러면 한 대 맞아줄까 그냥? 설마 뭐 죽게 하겠어? 두 칸은 좀 심하지 않니? 다님 저 두개나 썼잖아 이씨 왜 이렇게 못 맞춰 갑자기 일 아 저 4칸 되고 너무 못 맞춘다 실망이야 주인공 몰빵이다 이 턴이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상황이구나 내가 그냥 쭉쭉 내려가야겠다 저 굳이 먹을 필요 없겠죠? 자 언드드 기사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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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더 약해 더 못 맞춰 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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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저승으로 들어가 아 밑을 뚫어야겠죠? 나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얘 오기 전에 할 수 있을까?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봐 없어 저 어딨냐? 저 가봤잖아 저 어디 있는데 황금평온이 있다며 잠깐만요 혹시 찾은 거냐? 아니 없잖아 저장고 없잖아 저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건가 혹시? 어휴 한 칸 안봤는데 그 한 칸이라고? 이건 너무 양아친거 같은데요? 어차피 내가 일로 돌아왔어야 됐구나 이거 깨려면은 열쇠가 열쇠 모으는 게스트였으니까 경험치 얻었다 저기 다 움직였니? 아 이거 잡고 가고 싶은데 아 저거 다 갈 필요가 없구나 저거 혼자 들어가면 되는거지 누가 들어갈 지네? 메로나가 가야지 메로 아 근데 메로나가 명중년도 좀 하자가 있네 그러면은 이거 잡자 그냥 이거 잡고 반박아 가면 되겠지 아무나가 몰라 아 괴물이다 너 저렇게 큰 해골 처음봐 원룡도 원래 쎄는데 원룡은 잽도 안되게 크네 체력이 처탐은 안맞는건가? 뭐 그런게 있는건가 왜 처탐은 이렇게 애매하지 어 거의 딱댐 기절 면역 보호 반사 아 너는 기절 그런게 없구나 어 얘 되게 쓸거 같다 체력도 많고 방어력도 있고 2개 빗나갔는데 15 데미지 아 이건 좀 심한듯 근데 겁나 느려 얘네들 법사는 다음 턴 들어오니까 딜을 넣어서 잡죠 아 잘 넣는다 방어력 있는 애 칠거 그랬나? 좋아좋아 어 약간 약간 오크보다 빠른거 같기도하고 보내줘 저승으로 보내줘 반박아 가야지 우리 돈담당 이거 다시 아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지 굳이 경험치랑 돈을 매겨주겠다면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미묘하다 미묘하다 그렇지 깔끔 음 아 되게 잘 컸나보다 원래 약간 지금 남아야 될거 같은데 그래야 좀 밸런스가 맞는거 같은데 너무 강하네 우리 파티 내가 껴야지 호박색 심장 야 미쳤냐? 개싸기잖아 이거는 착용해야지 이거는 착용해야지 68원 밖에 안해 저렇게 좋은데? 하긴 데미지 상승이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건 좀 너무 사기잖아 이런것도 쓸 수 있겠다 막 재집중 붙어있네 좋습니다 간바야 간바야 알지? 장비 깨주면 근데 쓸거 없다 상관없지? 난 믿으니까 간바를 젤라틴 큐브 산성젤리 파상이니? 다행이다 고맙다 야 나 배려해주는구나 1대1인데 한번 반격해볼까? 아 근데 이거 얘 뭐 이상한거 이상한짓 할까봐 장비 깨주냐? 아 산성이다 야 빨래죽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씨 한 텀만에 깨져요 아 나 낄거 없다 야 하지마 진짜 녹이지마 이 이상 아아 좋은 무기인데 그거 진짜 좋은건데 그거 믿고 템 바꾼건데 아아 야 뭐 못 끼냐 얘는? 얘 못 껴 그러면은 13짜리 껴야돼? 어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왕이밀 내밀 몇에? 킥만 하네 어떻게 하지? 무기가 필요한데 근데 이.. 근데 웃기는게 맨손 데미지가 24라는게 어이가 없다 아이씨 맨손이 아니라 검 데미지구나 어떡하냐? 야시장에 뭐 있었지? 아 이런거 누가 써 여기 여기 동네엔 없는데 내 생각에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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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 좀 갔다올래? 포털 갔다가 타고 포털 있는 있는 놈 포털 스크롤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어떡하죠? 페리드를 갔다 와야되나? 그럼 이거 일단 싸워 싸우는 것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5렙다리놈들 이거 혼내줘 혼내줘 아 근데 나 그거 해야되는데 나 그 걔네 오기 전에 가야되는데 아이씨 이상한 놈이잖아요 스커지 미쳤다 70 데미지 미친놈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효과 정말 좋은데 안 터지면 정말 하나 그건 아니지 너무하네 이 새끼들 살다가 가다가다가 이제는 저 개지럴들 다 하네 진짜 어 딜 은근히 세 뭐 왜 이래? 너 미쳤냐? 치명타에 터졌어 치명타까지 겁나.. 겁나 잘싸 뭐야 이대로 갈까 운 좋아서 이길 것 같은데? 안일하게 갈까 그냥? 아 근데 얘 오면 너무 위험해 순간이동 스크롤을 셋 다 써가지고 날라가야되나? 아 내가 가서 사올게 그냥 어 잠깐 뭔가 느낌이 다르다 전이랑 애초에 돈이 없다 나 지금 미쳤다 미쳤나봐 아이템이 리셋 됐다는 거만 알면 돼 21이면은 나쁘지 않죠? 그래 나쁘지 않다 좀 화나는걸? 뭐 어차피 이건 필요했으니까 뭐야 뭐야 아 아 그냥 전투걸면 위험한거 아닌가? 아 몰라 아 왜이러냐고 진짜로 아 왜그래 왜이렇게 잘 맞춰 불안하게 나중에 뭔짓을 할라고 나한테 나한테 왜그러는거야? 아 존나 불안하네 진짜 너 대기해 그냥 아 저주풀걸 그랬나? 아 저주풀걸 일단 너가가서 아이템 사고 자고 와 장검 사고 어 장검 싸네요? 너 파이프 없냐? 파이프 사면 못자네 여행가방은 필수지 이정도 되겠다 자면은 자라 그렇지 저주풀자 체력인데 저주가 얼마죠? 36원이야? 그럼 대충 60원정도 있으면 되네 아 저정돈 괜찮아 아 저 녀석이었구나 아 저정돈 괜찮아 장검이나 줘 장검이나 줘 장검 뭐해 장검 장검 아유씨 오 여기서 저게 돼? 참 개좋네? 어 거의 풀이야 집중도 많고 딱 되라 얘들아 뒤질 준비해라 야 믿는다 가능하지? 에따 이거 이정도 가능하지? 오 진짜 가능하네 왜이렇게 왜이러지? 불안하게? 나중에 뭔 나중에 뭔짓을 시킬려고 저렇게 잘 터져주는거지 갑자기? 벌써부터? 넌 꺼져 저렇게 터지는게 아닌데 나 저거 제도 터지는거를 저번에 한 이십번쓰고 한번 터진거 봤거든요 왜 저러는건데 대체 어 너 관통찌르기 있어? 더 좋은거네 그러면? 관통찌르기 해야지 그럼 아유 아파 죽죠 아주그냥 못살겠죠 아주그냥 홀리샷 자 세 턴 안에 재우.. 죽이면 된다 아 어이가 없네 아 한 대정도 맞아줄 수 있어 이거 맞았나요? 나 못봤는데 잘봐라 와아 맵좀 봐 겁나 넓어 헤엑 헤엑 나 이거 할래 내가 껴라 아 저조면역이 덜 좋은거 같은데 데미시로 바꾸자 은혜골 공수가 아 야 공수보다 빨라? 반칙이야 공수님보다 빠를 순 없어 아 네 아앜 믿습니다 연어때와 같이 해줄거죠?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그래 이해해 이해해 이제 정상길을 찾아갔어 정결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뭐할거야 아 그러지 말라고 아 누가 저딴 짓을 했어 강역으로 쓸게 없는데? 이거 한번 써볼까? 신났네 아주 건방진 새끼 한턴 버렸잖아 쟤는 방어막까지 있으니까 더 손해고 아 느려졌대 아 야 이거 왜이래 난 상태 이상도 걸려있고 어? 다음 턴 안에 안죽지? 얘를 밀자 쟤를 밀자 쟤를 저거 보호막만 까지는건가? 만약 서져도 좋아 잘 피했어 일단 쟤 잡고 어 야 하나 빗나가서 안죽을 줄 알았는데 아 그정도 괜찮아 회복할거니까 방어력 가기 방어력 상승? 어떡하지 회복을 할지 죽일진데 죽일 수 있냐?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아아 좋아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법사 때려줘 와 말하는대로? 내 소화였나봐 아앙 넌 죽었다 그냥 그냥 죽었다 야 홀드샷 하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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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진 않았느냐 근데? 흠 흠 흠 흠 흠 이거 왜 안줬어?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법사님 미쳤다 14 데미지짜리 끼고 28 데미지라니 열자 그냥 야 미미이고 나발이고 다 덤벼 안 덤비면 좋고 너가 해야겠지 자 가기 전에 하나 먹이고 바바미도 먹일까? 아냐 가자 와 너무 많다 근데 저기 믿습니다 아 야 아 이럴거 같더라고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럴 줄 알고 뒤에 있는 애를 했지 아 출혈은 좀 많이 아픈데? 지금 출혈은 좀 많이 아픈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저거? 아 회복이 있지 나 일단 일단 전사부터 아 회복으로 풀리는지 모르겠다 오 야 미쳤어 집중력을 안주니까 더 잘 쏘는구나 자 회복을 줄건데 치료가 대체 어떤식인지 모르겠어 반박 어 어 치료된다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 이러면 조금 안전하죠 솔직히 치료로 너무 아픈데 어떻게 뭐 주는게 좋을까 때리자 뿜 뿜 너가 있으니까 너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때린거죠 참 아휴 누나 미쳐 다음 야 센 놈들만 쟁쟁한 놈들만 있네 어떡하지 풀들 떠도 못잡네 얘는 이제 참 이렇게까지 세게 나와야돼 정말 어이없네 어떻게 그냥 이게 두 방으로 잡을 수 있냐 얘로 가자 아휴 잘 쏜다 아휴 잘 쏜다 자격도 있어야 겠어 마법저왕 있는적이 별로 없네 전에도 그랬지만 아니 전에는 마법저왕이 정말 있었던거 같은데 좀 이상한데 사기당하고 있는 기분인데 도발하자 오랜만에 하자 처음하는거 아냐? 바바바바밤에치해서 아 개못해 웅 앗 너무 쎄 액뎀 한번 해주자 이런 타이밍에 한번 액뎀해줘야지 액뎀해져야지 액뎀해 액뎀해져야지 액 더 좋은걸로 바꿔줘. 크리티컬의 10%로 바꿔줘? 크리티컬 많이 들거 같은데 그러면? 죽을지 모르니까 집중이 없어. 그렇지! 오 진짜 죽이네? 토큰새끼 샐물이 또 많으니까 죽더라도 그냥 죽이는게 낫겠다. 얘는 바밤은 아깝다. 하밤이랑 얘는 좀 아깝고 실 한번 땡겨주고 메로낫기 좀 별로였다. 집중이 아주 크리티컬이 되게 좋아보인다. 크리티컬로 가야겠어. 어떻게 뭐 잡을래? 솔직히 마음 깨지? 이게 제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시 개못사 쟤 죽였으면은 밀었을땐데 하나 어...이거 너무 약하죠? 상대가 안 대부렸죠 아름답다 아름다움 이렇게 밀까? 밉시다 흡혈할 것 같으니까 밉시다 흡혈은 좀 거슬리니까 와우 그냥 잡겠는데? 흡혈 갈가고 이게 마법사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간 거 맞습니다 앗 흠흠 가자 이거 아주 진행하는 템포가 참 탐스러워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익사체 보내? 아 그러지 말자 야 아슬아슬하지 마 아 그냥 아유 좀 남겨놓으면 내가 안아깝게 잡을텐데 갑자기 초반에 쓰는 우물 갑을 받고 있는데 하아 하아 죽는다 법사님 그렇지 이건 맞췄어야지 그렇지 인센서 멀릭은 전사가 더 위험하네요 출혈이 뜨니까 출혈이 많이 아프네 이 정도는 그냥 잡아먹을 수 있지? 믿고 있다고 아 순간적으로 피할까봐 불안했다 약간 어울리기도 하고 반발하는 그런 이 정도는 에이스 네 에이스 하아 좋은것 좀 하나 줘봐 진정으로 뭐 방간에다가 아 근데 14 데미지는 좀 아니지 타임점프도 붙어있긴 한데 너무 비싸다 가야겠다 데미지 한 25쯤 되는거 나오면 그때 갈아타야지 14짜리로 지금 29라니 알사탕 몰빵한 가모찌 하죠? 무장해제 진행 아 부장해제 해야죠? 자 너가 해야지? 100% 너무 좋고 다음 보스인가? 가기 전에 그거 합시다 그거 죽었다 괜히 질순 없지 와 센놈들이네 바보같은 놈들 죽음을 속삭일 수 있는 능력처럼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카오스가 아 죽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처럼 그런 힘을 받았다 이 말이다 너무 강하다 이 말이다 방어력 10위에다가 티력 113위 뭡니까 앵간히 하세요 진짜 어떻게 격분이 더 잡기 좋겠죠 애는 타임오프 시켜버리면 되니까 애가 더 아프겠죠? 보내줘 아! 아! 조금 화나는데 도와주시고 강한 대신 느린 녀석 살려둘 수 없지 아 이거를 내가 한 바퀴를 더 봐야돼? 걔들이 샤바샤바하는걸? 아싸 피했고 피해주세요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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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우 실망이야 자 자 다음 어어 아아아아 이분 이분은 밀어버려 아 데미지 너무 아 왜그래 왜왜 왜그래 여성 차별주의자여? 왜 걔한테만 그래 이해가 안 되네 에 어디서 어디서 추절이란 터져 보내줘라 아아 개 쓸모없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어 어떡하지? 아, 인간적으로 저거 빼는건 너무 아까운데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좋아 아아아 너무 싫어 아 맞아요? 맞아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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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혈 터지면서 깔끔하게 그런거 없고 홈 와 2분이 남으셨네요 어떡하죠 오 왜 이렇게 잘 맞춰 확률도 별론데 미쳤나봐 너무 잘 맞춰 야아 강하다 한 번 더 밀어? 끝까지가 내겐 두번에겐 야 왜그래 왜그래 왜이렇게 잘 맞춰 왜그래 진짜 불안하게 왜그래 아아 여기서 이걸 액땜해버리네 또 아 참 불도 꺼졌고 아아 개문맞춤 그냥 가자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순도 못신다 우리 파티 너무 쎄졌고 하하 잠깐만 어 어 이거는 가야된다 왜냐면 화상을 많이 입을거 같거든요 앞으로 회복을 하고 갈진데 그냥 가지 나중에 필요하면 바꿔주는걸로 인지 인지는 필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골드콧백이 꿀 많이 빨았으니까 포탈스크롤 석탄심장한테 날아가야겠다 포탈스크롤로 잠깐만 너지 깔끔하게 가자 아 진짜 운 겁나 좋았다 하지만 데미지가 세다면 타임워프조차 필요가 없을텐데 하라주엘에 거시기 거시기 했어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카오스 전부 없애주고요 배신자 이 왕국의 적을 밝히노라 내가 너희의 적이다 마르소 얀세스에 가서 샤바샤바 해보세요 너 역시 타임 포탈스크롤 갖고 있니? 어 이 포탈스크롤 세개나 있었네 잠깐만요 다음이 이건 이거는 무조건 법사가 쓰면 범위가 늘어나니까 법사한테 주죠 아예 법사한테 주고 자 이 녀석을 잡아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전사선 넘기고 다행히 하 갈수있어 저기까지? 와 갈수 있네 신비한 연못이 있네 근데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신비한 연못 어딨어 저기 있어? 가자 포털로 포털 되게 좋다 포털 유용하게 쓴다 진짜 에에에에에에에이 왜그래 여기까지밖에 안되는거야? 웃기지마 이 악무로 쓰니까 이거를 죽이고 여기가서 한번 써보자 갑시다 야 이건 너무 심각한데 얘는 얘는 진짜 끔찍할거 같은데 냉동은 그나마 다음거 막기전에 계속 모르겠어 얼음 추가 피해 있거든요 저? 그러니까 법사가 얘를 그냥 가야되나? 솔직히 얘에 비하면 트롤은 킥만 하지 체력도 많은데 이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피해고 나발이고 데미지 좀 봐 파이어 스톰 얘도 초기화가 있네 해피 증가 야 파이어 스톰 데미지 좀 봐 미친놈이야 내가 지옥 아 전사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어? 허어어어 마법도 못쓰는 미개한 녀석은 우리 파티 반열이 아닌가? 죽기전에 한 때리고 가는 것 봐 아 너무 싫어 더 이상 희히히히히히 희히히히 뭐 순간이던거 상관 없었나? 자... 자 돼지? 이제? 에잇이 이러지 말고 아이씨 여기서 가야겠다 그러면은 여기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죠 이게 이게 낫겠죠 이로크 가는 것보다 여기 안돼? 되는데 왜 안돼 이씨 아 저거 한 칸 차이인데 저거를 바다에 못가네 물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걸음을 더 빠르게 옮겨서 도착할 순 없는거야? 판다지스럽게? 깜짝이야 쟤 왜 저기서 나와 아 나 그럼 쉴 데가 없는데 계속 싸울거면 한번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할 데가 없어 쉴 데가 그러면은 너 파이프 지금 뭐쓰지? 파이프 2단계네 야 그냥 먹어라 2단계면 못돼 먹어 아 너가 선토리니까 상관없겠구나 아 근데 뭔가 불안한데 얘를 먼저 건들고 얘를 먼저 건들고 어 왜 전선 못 껴요 자 먹어주고 사실 오면 뭐 충분하죠 개못사 피해줘 그렇지 말하는대로 야 네 저항도 있는데 저렇게 잘 맞춰? 홀드샷 어 Jedi 형 ço 오오이 나 이거 괜히 샀다 160원이 가지고 샀는데 자 약한 사람들 등쳐먹는 강도군요 사형을 선고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들어왔다고 저 Schon해서 치는 거야? 너무 양심 없다 다 하나씩 죽여 누가 얘가 누구죠? 얘가 얘죠? 애니? 아 얘구나 아이 깔끔 다음 손님 아! 아아 너무 싫어 아퍼 이거 들고 작았어 초기화가 두 개 있거든요 저? 실패 하나 더 어! 하나 더 와아 안 돼 딜도 들어가면서 되는 건가 보다 딜은 안 써 있지만 혼내줘라 데미지 너무 세다 왜 그래 또 또 흥분했어? 70 데미지 뭐야 진정해 강탈 면역은 껴야 되고 너무 좋긴 하다 너무 좋은데 낄 녀석이 없네 가꾸만 있자 석탄의 심장도 필요 없는데 솔직히 말합니다 이제 슬슬 데미지를 좀 놓아줘야 되나? 이게 배 수령권을 너 갖고 있니? 없으면 그냥 사 남는 게 돈이야 와아 미쳤어 할 거 없는데 아 너네 너네 가서 하고 뭐하지? 할 거 없어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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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일 없겠다 이제 카오스 아유 가자 석탄 심장 이불은 단순한 무기로는 끌 수 없어요 카오스 만방진 녀석 믿는다 메로나 믿는다 아씨 실화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회피 증거 할래 이런 데서 전멸 당할 순 없지 아 왜 그래 이상하겄어 열받게 보내줘 아아 너무 열받고 아 왜 이렇게 못 피하니? 그렇지 얼마나 잘해요 화상 면역 너무 좋다 한 번의 실패는 이번 성공을 위해서였다 훌륭하다 훌륭 별로 안 달았다 아주 좋다 경험치 아까 강도왕이 훨씬 많이 준 것 같은데 킥만 하죠 화상 면역이 두 개네 자 저거는 음 이제 이제 내려놓자 저거 수염은 저건 됐고 카스타 쪽에 제가 뚫어놓은거 없죠? 배타고 가는게 낫겠죠? 내 자리는 좀 한 번에 보게 해주면 안돼? 이렇게 돌아가서 봐야돼? 그냥 그냥 배타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금방 갈테니까 크라켄 덤벼도 자신있고 배도 아예 수령을 해버려야되나? 오늘은 난이도가 훨씬 낮기때문에 전에는 장인이었죠 내가 너무 뇌절했습니다 장인을 할 짬법이 아니었는데 자꾸 궁수가 수령하게 되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 일단 할머니부터 죽이구요 흠 믿습니다 메로나 된거야? 메로나 미쳤습니다 눈에 띄면 다 죽는거야 이게 메로나다 건조한 쓰레기에 도착했군요 강력한 동력원이 필요해요 말하는 곳을 깨고 오세요 저기도 깨구요 저기도 깨구요 겸이구요 하여튼 경험치 하는게 낫겠죠 경험치 많이 주네 야시장으로 가져가게 여기 여긴가보다 여기 이거 여기서 가져가는거야? 어떻게 한숨 자야되나? 시장좀 볼까? 황금뿌리가 좀 필요할거같은데 황금뿌리가 좀 필요할거같은데 흫 야 방간23이라고? 저거 잠깐만요 아 저거 사고싶게 왜저래 획득 자 가자 저주 면역이지? 저주 저주칸 다 밟아 너 혼자 갔다오면 되겠다 야 그냥 옷이나 사줘야겠다 전사 옷 좀 멋있네요 돈이 좀 아깝긴 한데 지금 아니면 언제 사겠어 판매할것도 좀 팔고 너무 많은걸 갖고있어 지금 저 작사로 뭔데 저렇게 비싸냐 작사로 뭔데 저렇게 비싸냐 작사로 뭔데 저렇게 비싸냐 대박 어우 정신없어 대박 개멋있음 그냥 셔 회복한번 때리자 예나 잡으면서 와 선빵이라고? 아 아 한바퀴 돌려야겠다 안전하게 가죠 실화냐? 한명 제끼고 아 왜그래 이상 맞고싶지 않다고 아 이름 맞아야되잖아 무조건 어 반사되면 죽을텐데 뭐야 회복하고 딱 하면 되겠다 아싸 자는것보다 훨씬 싸 다시 바꿔주죠 너무 좋다 이거 엉 자꾸 설레는게 좋은거 주네 아이템 이런게 있었어요? 내가 이거 몰랐는데 이런게 있었어요? 저기 왜잇나 저거 재능칼이랑 너무 크기가 똑같아서 됐고 저거 한번 가봐야죠 저 운이 좀 중요하네 운은 다 비슷하네 이번에는 뭐 악마 속을 위로 가고 절로 가고 악마 속을 저기 가는 거네 바로 가도 되겠지? 나 8레벨인데? 저번에 괜히 레벨업 하겠다 그랬다가 고생했으니까 진이 들렸다 가죠 카니발은 다음 생에 가는 걸로 할까? 다 귀찮은데? 아 왜 그렇게 못 가 너 가줄라 그랬는데 글라 일로 와봐 와 개모도 움직여 너는 이동량이 많으니까 와 이거 저주 다 풀어놓은 거 봐 너무 싫어 너는 뭐까지? 공수하고 할 수 있죠? 뭐가 되는 걸까? 파티 사망 뭐야 아 뭔진 알려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 몰라 해봐 어어어어어 뭔진 몰라도 또? 아 두천넘기 키면 뭐냐 오오오오 흫 이등 많이 봤어 근데 나 이거 160원 주고 샀는데 저기 저거 밖에 안되는거 아니야? 손해잖아 나 손해본거잖아 얘네랑도 싸우고 싶은데 한번 싸워볼까? 거리 되네 하지마아 아 하지마 왜그래 아 아프게 킹받네 어 왜이렇게 잘 싸 넌 뒤졌다 아아 아아 말도 안 돼 아무나 쏴 아무나 한 방이야 아 설마 이거 기적을? 압도적인 회피 회피율로 기적을 그딴 거 없죠? 불이야 공유 공유는 뭐야 공유는 뭐야 공유가 왜 생겼어 갑자기 어? 잠깐만 저거 이거 번역 오류지 저 아 저거는 줘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뭐라도 있는게 좋으니까 뭔지 궁금한데 지금 나무 위키 페이지가 없죠 포더킹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이라서 통해 이게 모자 괜히 쓰고 있는줄 아나 깜찍하네 진짜 혼내줘 딱 때밀면 잡아야지 됐고 뭐 잡든 거기서 거기다 그냥 스톰 스톰을 땡길까? 야 왜이렇게 잘 맞추냐 아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때려도 되는데 얘는 턴을 낭비하네 아 쟤는 뭐 화상으로 죽을 것 같고 얘 죽이자 아 좋습니다 너무 안정적이고요 오늘 랜딩인가? 하나 먹어 저기로 가는거죠?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갈까? 아이 한번만 가보자 넌 이동량이 많으니까 너무 상도서가 없는거 아니냐? 저거 저런건 진짜 너무 심한거야 워메 와 좋다 글라디우스 좋다 글라디우스 좋다 사갈만 한건가? 신의수염도 사갈까? 아 그러면은 약간 좀 수정을 해야되는데 경로를 공수야 믿는다 지금 너무 그게 떨어진다 지금 집중력이 돈은 많으니까 이거 사고 돈은 많으니까 이거 사고 글라디우스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부다 용파이프죠 이 위는 없는거 같죠? 이딴게 나와 다 필요없어 흠 참나 어이가 없 어.. 어이가 없네 예즈 안되네 크리 뜨면 모른다 콜드샷 뜨면 몰라 진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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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잖아 왜 이렇게 잘 떠 이거 못 맞출거 같은데? 이건 너무 좀 확률이 창렬이야 타임오프가 아니니까 한 대정도 맞고 어찌 다음 톤이면 죽겠다 너무 세게 때리는거 아니냐 근데? 좀 너무하네 와아 미친놈 86 데미지 묻혔다 묻혔어 너무 좋구요 공수가 저거 밟으면서 가야되는데? 칼렛아 먹고 배짱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믿네 전사님 흠 아까 녹아버린 무기보다 좋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 칸 더 갈걸 재집중 흠 흠 흠 흠 흠 흠 좋습니다 집중력 일단은 찾구요 흠 흠 흠 흠 흠 황제의 복도를 갔다 갈까? 아 근데 어차피 가도 지금 할 수 있는게 없구나 들어갑시다 이거 오늘 엔딩 보고싶은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흠 레벨도 조금 밀릴 것 같고 지금 8레벨 때 잖아요? 저번에는 십 몇 레벨 때까지 했었는데 한 번 끊어야겠다 나 오늘 진짜 아예 보고싶었는데 흠 능력으론 좀 힘드네 흠 흠 야 너 너무 저항 방어력 높다 야 흠 어이구 세상에 맙소사 흠 집중력을 줄 필요가 없어 너무 잘 싸우기 때문이지 너무 잘 싸우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가 없다 누구 죽일래 와 개 잘 싸워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이씨 죽어 아유아유 사라져 와 파이어 파이어 너 너 왜 파상으로 안 죽는 거야 그렇지 저거 안 풀리는 것 봐 전투 끝날 때까지 좋아 아주 깔끔하게 이겼구요 막시무스 막시무스 아 왜 이렇게 리치가 뻔들나게 나와요 리치라는게 저렇게 만만한 놈이었습니까? 좀 킹팠는데 아 큰일났다 이거 내가 막을 수 있는게 없네 어떡하지? 아 산은 아니지 야 나 이거 글라디우스 방금 샀는데 어 이거 초기화 광역이에요? 광역초기화야? 와 나 처음 알았어 어떡해? 기..미..믿어? 나 자신을 믿는 수 밖에 없어? 믿어야돼 못 믿겠어 녹슨 메달 나 뭔지 기억 안나 몰라 보내줘라 보내줘어어엌 아 Megan 기대되 아닌데 저 저 목걸.. 저건 장신구구나 목걸이 목걸이 가지신 분 목걸이 수.. 수고합니다 아유 겁나게 많네 이걸로 이걸로 갖자 왔고 하.. 어쩜 이렇게 체력이 다 많으세요?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안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얘를 노리자 액댐 아이템 쓸걸 아이템 써야겠는데? 진짜로? 센데? 쇼크 상태인거죠 지금? 못맞추네 그러면은 이것도 못하네 이거를 얘네를 얘얘얘얘 아 제발 봐줘 아 제발 봐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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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쇼크 폭풍의 고술! 거울! 죽여! 아. 문 겁나 좋아 먹어 먹어 아직도 초크니? 아니지? 응, 안 돼 양심 없는 놈 죽인다 완벽해요 아 겁나 아파, 야 빨리 죽여 어어 레벨업으로 구사일생 했구요 살라 그랬던게 나왔네 한번 그거 돌려야겠죠? 들어와 아, 얘 그거잖아 아이템템으로네 구해줘, 이 끔찍한 형상에 갇힌 착한 사람일 뿐이야 아닌가? 이 방법은 정말 보통 잘 먹겠었다고 그럼 이제 전투에서 죽일 수 밖에 없겠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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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고 미친놈 아냐 초기화 해야된다 꺼져 화상면역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너 믿는다 아, 야 안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딜 넣어 기도해 피할거라고 기도해 야, 아슬아슬아 아슬아슬 아이씨 아, 그 정의 인정이야 그건 인정이야 딜 넣어봤자 인정이야 와아 지금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네, 시간이 문제네 보상 내놓으세요 열어 노어 악마의 VC 비행선에 동력으로 쓸 수 있다 정화 너무 좋죠? 상위호함 대집중 카오스 또 줄었구요 얘네 잡자 아 에이 깜찍하다 깜찍해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렇지 딱댐 딱댐 너무 좋고 완벽해요 완벽해요 아아 그걸 뭐 할라고 아, 또 산이야? 미쳤니 진짜? 왜 그러니? 왜 또 산이야 그렇지 보물지도는 써먹진 않았는데 일로와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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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 가야지 뭐있나면 봅시다 이거는 이득만 볼 수 있네 근데 그래도 별로다 잠깐만 너 물면역인게 좋은건가? 물면역이면은 상태이상을 면역을 면역을 해제하는 물을 면역한다는거니까? 한국어 내가 방금 한국어로 말한거죠? 참 뭔 소린가 싶었네 이거 뭐야 회표 기슨 면역 와아 자 폭도로 갑시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 와 이거 너무 좋다 번개부적 타임 점프 있다 방관도 있고 와아 너무 좋아 거기다 세 칸이야 넌 뭐입고있냐? 아냐아냐 저거까지 바꿔주는건 좀 오버한거 같고 저거면 충분해 뿌리 사고 신의수염 사고 뼈도 사 됐다 따라와 아아 아아 혼내줘 더러운 산 녀석 아아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혼내줘 또 한 분 오시고 계십니다 일로 가는게 낫겠죠? 아 나 엔딩 볼 수 있을까? 30원 아 이런데서 자면은 일단 와서 아이템 받고 되나 갖고있지마 내꺼야 내꺼야 아아 크아 너무 좋아 생명력으로 하는거라고? 땀 자신없는데 경험치 캡슐들 계속 나오죠? 다 맞으면 한방이다 48 저항 무시네? 너무 좋아 이제 저항은 의미가 없어 나한테 저번에 활쟁이도 마법 데미지여서 끔찍했었는데 으아 재집중 아 이런거야? 가 아 나쁘지않아 여기다가 야영지 펼치고 깨는게 제일 낫겠다 집중력도 해소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깰 것 같아가지고 방종을 할 수가 없어 해야되는데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바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바일 게임을 하나 올릴라 그랬는데 잘 안풀려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방송은 안하고 녹화로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네요 저장 및 종료 저장 안되는거 아니지? 아 로우좀 볼까요? 로우 49개나 있어 이제 다음 할때는 새직업 해방할 수 있겠다 오 새로운거 뼈작살 물에 대한 데미지 크리티컬 악률 이것저것 붙어있네요 관 병 방관도 있고 다 사야겠다 로우언은 아니 자군조 자군조는 다 샀네 이제 없네 이거 다 사버릴까? 어 직업 사야돼 이제 다음에 엔딩 보고 직업을 딱 사면 되겠죠 할거를 재밌네요 아직 이게 첫번째거고 게임 자체도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즐길거리가 많겠습니다 간혹가다 하고 이제 다른것도 올리고 뭐 그런식으로 가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뿅!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고맙습니다